C9 두 분 계신데 한 명 해가지고 롤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벌써 3색전으로 간다? 이렇게 섞어서? 아니 그냥 자랭 자랭 네 뭐 괜찮죠? 한 명 있으면 한 판 할까? 한 투어판 하고 가자 10시 20분 좋다 그렇게 합시다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C9 대 아 뭐야 C도라지 대 뭐야 뭐야 비구 비구 대 C도라지 C도라지 할 때 이렇게 팀이 될 수도 있어 실제로 아 그렇죠 어? 그렇게 하면 너무 센 거 아닌가? 뭔 소리야 저쪽도 잘하는 애들 좀 있어 종수씨는 요즘 뭔들여 한 명은 누구냐가 중요하긴 해? 아 풀룩 중에 들어오면 된다 어 그럼 세 아 풀룩 잘하지 어 그럼 엄청 세 일단 우리 그거 할 때 내가 느낀 게 배돌이야지 향이 좀 더 많이 첨가된 쪽이 불리할 것 같아 툭 툭 아 탯돌이니까 아니 참가 아니요 저희도 못해요 저희 해봤는데요 아닌 거 같아 아니 그게 실력이 원래 상대적인 거라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하실 텐데 배돌아지를 만나면은 또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너희 전부 프로게이버가 될 수 있어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저희 정글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섯 명 중에 제가 정글을 제일 잘해요 우리는 종수가 정글을 안해요 아 뭔 소리야 갑자기 어저께 철인 철인 봤어요 철인? 철면수신베인 철면수신베인 철인 철인이 어떻게 했냐면 구르기로 아트록스 그 원 있죠 거기 쏙 들어가가지고 죽었어요 야아아아 아니 야 그 말 못도 쪼르르 가서 일러 나이 서로 다 못 먹고 아 죄송합니다 동생들한테 참 너무하네 아 제가 충격이 심해가지고 아직도 아니 그거죠 그 드래프트 때 사전 정보 같은 거 이제 분명하게 그렇게 아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라인전에서는 사형일이었다 모를까봐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트록스 똥그래미가 먼저 만들어지고 베인 들어갔어요 모를까봐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형일 철인이 히히 발사를 했다 그 스킬을 보고 들어갔으니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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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도라지에서 좀 부르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응 혹시 뭐 거기 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 대도라지 부르겠나? 대도라지는 저희는 지금 다 뭘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저거 그 와우에 빠졌어요 직박이 형하고 단군이 응 아 맞어 맞어 갑보기까지 플러리 형이 없긴 한데 물어볼까요? 한번 물어보자 그래 물어봐봐 아 좋네 소환 좋네 효니 형은 지금 뭐 그거 대회 안속하는 건가? 음 아 근데 플러리 형은 또 방송 끄면 카톡 잘 안 볼 수 있긴 하니까 일단 물어봐봐 아 전화는 또 아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아요? 아 전화까지는 약간 약간 아 저희 사세만 약간 보호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아 그래? 아 우리 병건이는 나 저기 어머니랑 밥 먹고 있는데 전화와가지고 골드 올려달라고 막 계속 전화하는 거 어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종수랑 또 각별한 게 또 종수 사는데 지나가면 연락 한번 해봅니다 시간대로 나오라고 전화합니다 전화합니다 전화 안 해 연락 와 네 니트 이상해 근데 한 번도 안 나갔어 항상 뭘 안 갔다고 하면서 어 아 그때 한번 왔잖아 우리 집에 그때 저기 뭐야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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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번 항상 지나갈 때 한번 연락 한 번씩 해요 아 좋아요 그런 거 얼마나 각별합니까 각별합니다 자 하지만 이 시구는 조직역에서 일단 좀 그죠? 기초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전화는 약간 아 전화는 좀 그런 사이다 어 10시 넘어서 전화하면 신뢰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잡혀있는 거 보면 지금 더 말하는 거 보니까 안 봤는데? 음 문장 결정력인가 그거 뭐 부족 뭐 이런 거 나 차단 당했나? 흐흫 흐흫 나 저번에 자링 한번 하고 차단 당했나? 예 참 아 연결이 되지 않네요 참 아 안타깝네 그 던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게 정확하게 뭐예요? 제가 많이 들었는데 뭐 채팅에서 던혐 던혐하는데 이게 뭐예요? 아 그 침착맨님께서 그 철변수씨님께 하는 그거예요 예 아 아 인마 침착맨 나한테 안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 칭찬하는 거예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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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렇지 그렇지 제일 인기 많은 멤버구나 던님이 그 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베돌아전선 철변수심 인기가 제일 많아 실제로 아 그거예요 맞아요 그거구나 그니까 거기 그쪽 시 시나인 철변수심이구나 던님이 아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또 영광이죠 이해가 확 되네 이해가 아 확 되네 확 와 아 아 철변수심 아 약간 음질했던 것 같은데 그쪽 수심이네 그쪽 수심 무슨 말씀이세요 또 아 고맙다 형님 약간 지금 기분 상하신 거 아니죠 혹시 아 형님 철변수심에 비벼 약간 지금 상할게 멋있어 아 형제가 잘해 착하고 아 제가 얼마나 또 싹싹하고 아 여러분 그래도 던면수심은 좀 하 하 하 아니 4글자인데 저는 1글자인데 철던수심으로 해주세요 철던수심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던염 아 이게 던염이지 아 이게 던염이구나 아 이게 던염이야 하 하 일단 철변수심이면 초대를 해주세요 다른 분 아이디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저랑 침추가 안되지 던영이한테 제가 할게요 예 아 아 그래? 한 명 한 명 어떡하냐 한 명은 아무나 형님께서 그 형님께서 침착맨님 부탁드립니다 옥냥 옥냥이 아까 그 방송에 있던데 지금 방송하나? 탔나? 옥냥이 오면 딱이긴 하지 내가 전화해볼까? 옥냥이 오면 딱이긴 하지 받을까? 방송하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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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 멤버는 라인이 또 신기하네 침착맨님이 서포트 하시죠? 네 병건이가 서포트이랑 탑 CS를 아예 못 먹어가지고 제가 변경이 좀 어려워요 죄송 포쇼야 친추 보냈다 아 네 저도 침착맨님 친추 보냈습니다 저도 보냈습니다 옥상병 언제 병장 달았네 옥냥이들이 이게 병장할만하지 걔도 짬이 찼어 나머지가 막 원사급 막 이래서 그렇지 어 근데 포지션 애매하긴 하네 저도 롤을 한 롤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서포터 말고 약간 못하는데 아니 근데 우리 방에서 그 시나이 베드로라지 나올 때마다 포쇼 챌린저 출신인데 뭐 되겠냐고 아 그 포쇼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해 저는 그냥 그거 다 말씀해버리고 싶어요 아 루키즈 봐? 잘됐네 컴퓨터 앞으로 와 아 뭔가나 좀 이쁘게 얘기해줘 그래도 그냥 진짜 보아봐 루키씨가 뭐야 근데 뭐 왔어? 켜 아 그러면 뭐 다른건 못해? 지금 편집 그 뭐 그 해야돼서? 아 편집중이야 롤 켜 롤 롤 너만 오면 고 지금 시구 두 분 오셔가지고 아 맞다 맞다 이 전에 그 서로 그 볼 수 있어 그 전력 좀 필요해 미리 보는 시도라 시구분들하고 아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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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냥이님은 근데 어디가시는거에요? 옥냥이 원딜 아 12시부터 된다고? 어 그건 다행이네 야 이거 그럼 라인 보면 그만돼 왜냐면 사회인이 모여가지고 시작을 아예 못해 그치 내가 미드하고 철수용이 정부라고 침창맨님이 그럼 탑을 하고 밥 먹어야돼 꼭? 만약에 우리 이렇게 팀 되면 상대가 누구야? 플러리, 룩쌈, 따요니 좀 그렇지? 밥 안먹으면 좀 그렇지? 반군 직박형이네 그러면은 12시 에니 아마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잠깐만요 플러리 형 전화왔는데? 어 전화왔어? 안왔어 어쩔수 없지만 밥은 먹어 근데 옥냥이도 어떤데? 일한중이라 그 방송중인데요 이거 지금 방송으로 나가거든요 아 그 형 시간 되면 롤이나 한판 하자고 물어볼라 그랬어요 아 네 목소리는 안나가 내 목소리만 어 그 저기 침창맨님이랑 철수형이랑 마침 딱 끝나고 시간이 되가지고 동수도 잘했어 같이 저희 그거 하는거 있으니까 씨구 배돌아지하고 그거 같이 좀 하자고 안 뜨면은 안 뜨면 뭐 할 수가 없어 아 마침 또 형이 가셔가지고 한 명이 오셨어요 다음에 또 봅시다 응 식사 잘하시고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 이게 무서운데 왜왜왜왜왜왜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약간 무서운 느낌이지 아 아니야 아니야 너가 그렇게 느끼는거야 이게 우리의 그 평온한 그 통화 그거야 아 거기 그 섭외 됐습니까 안 됐나요 어 어 아 여기도 실패 옥냥이가 밥을 먹어야 돼서 열두시에나 올 수 있다고 어 같은 이유로 여기도 같은 이유로 밥을 먹어야 된다고 둘이 먹는 거 아니야? 아니 뭐야 둘이 만나서 먹는 거 아니야? 이야... 아 시구에 룩상님도 있잖아요 그 지금 보니까 하스 무슨 관전 컨텐츠 하고 있어요 아 유튜브 뽑고 있구나 예... 좀 얘기를 하기가 조금... 아닌가? 통천 불러야 되나? 아니면 물어볼까요? 네 물어보세요 바빠? 물어는 볼 수 있지 물어볼 수 있지 그 근데 진현 선생님은 카톡 잘 안 하는 거 같은데? 저희 다 안 하는 거 같아요 응 아 반응이 되게 느려 응 시간 있으면... 아! 아 그래 오키 우리... 스케줄이 차있네 익느가 뭐야? 아 12시에 온다는데요? 쳐낼까요? 12시... 다 12시야? 12시면 뭐 5 대 5 대회해도 되겠다 아.. 아 이게 뭡니까? 아... 통천? 통천? 쨘 쨘 쨘 쨘 어떻게 됐어 어떻게 정리를 됐어? 아 다 안 됐어 지금 플로리형 아웃? 록삼아웃 옥냥이 아웃 플로리는? 응 아 플로리형 그 다 12시 가늠 12시부터 가늠 다 아 그래? 12시부터 가늠? 3명 다 아무나 하나 초대해볼까 지금? 잠깐만 누구야 이 사람 왜 마스터야? 어? 쏘렌더가 있는데? 어 쏘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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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 아 근데 괜찮아요? 티원하고 시구 괜찮아요? 합석해도? 아잇 아 무슨말씀 오 티원시구 오케이 아니 그 경쟁 아니야? 아 약간 경쟁사네 왼색 경쟁사 아 저의 경쟁사는 한 군데밖에 없죠 애국팀하고 배돌아지 아 배돌아지 아 뭔소리야 거기 밖에 없지 야 너는 거기 경쟁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저 대단한 분들을? 너는 아니 원래 목표는 높게 잡아야지 뭔소리 하는거야 그러니까 이제 배돌아지 멤버가 매직박 침착맨 통닭천사 옥냥이 뭐 이렇게 있는데 어 라이벌 와 라인업바 탄탄해 그냥 미쳤어 야무지 야무지 아 근데 통닭천사가 지금 배돌아지에서 롤폰 제일 좋아 지난번에 혼자 필요했어 진짜 아 진짜 잘했어 아 철수형 유머도 통짜 아 통짜고 아 통짜고 혼자 다 쓰르고 다녔어 통짜고 통짜고 어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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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어 이열산하고 가 아 그럼 다 죽어있어 어? 따윤이랑 똑같은데요? 따윤이랑 따아 짜장 이러면서 똑같네 똑같네 아니 신짱은 신짱은 특징인가 봐 신짱은 잡으면 그렇게 돼 네 오 사람들 그냥 찌르면서 따아 짜장 3회 엄청 집착해 신짱하면 3회 아 맞죠 2타 쳤잖아 지옥 끝까지 쫓아가 2타 치고 나면 지옥 끝까지 쫓아가 띄우고 싶어가지고 막 막 풀까지 쏘 응 짱 짱 짱 그거 안할거면 신짱은 안하지 그거 할라고 하는건데 아 맞아요 그래서 미드 억쟁이 그럼 우리 지금 올사람이 없나? 일단은 롤에 접속해있는 사람중에 어렵네 한 명이 없네 없으면 제가 뭐 그냥 아무나 부를까요? 예예 그래 어 그래도 인맥이 좀 있나봐 아 루이님 누구? 루이님 인만산 김루이님 그분 아 어어 루이님하고 우리 또 해야돼 왜? 서세범님 팀 멤버야 어허 여기도 전력분석 여기도 전력분석 응 어 그러네 그분은 라인이 어디시지? 모르겠어요 어디지 이분이 정글 하셨던거 같은데 어어 정글 라이벌 라이벌이야 어 저 그럼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정글이시구나 아 저 터질거 같은데 하하하하 안 섞었어 아제마스는 이제 그냥 저쪽 라인업대로 우리 라인업대로 이길 수 있냐고? 어 뭐 이길려고 아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대회 가치가 우승밖에 없어? 올림픽 정신 있잖아 그건 맞아 참가하는데 의유 두자고 추억 만들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럼 포지션 딱 정하죠 네 나는 남는데 갈게 내가 그래도 올라온다니까 선픽 팁 박을게요 아까 CS를 못 먹으니까 내가 진짜 아무데도 못 가네 어 서포트 선픽 박았어 포셔 루이님 정글 박았어 아니야 포셔님은 박 남은게 미드 미드탑 어딜이네 병건이 어디갈래 나 서포트 밖에 못하는데? 근데 서포트 정글 뺏겼어 아니야 포셔님은 다 하셔 아니요 저 못해요 아 그래요? 네 나 근데 CS를 아예 못 먹는데? 포셔님도 그것만 해요? 서포터만? 네 어 뭐 한 번씩 할까요 그러면 차라리 그래요 그래 나 CS 50개 못 넘을텐데? 흫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 원딜 원딜 빼곤 다 되는 것 같아요 저 그럼 내가 원딜 할게 철인 또 한 번 갈게 그럼 제가 정글이에요? 아니 니가 미드 미드 확인 철인 가겠습니다 아 시작하시죠 아니 뭐 철인 좋지 어 근데 루인이면 따로 그거 안하셔도 되나? 뒷코 아 뒷코 어디로 옮길까요? 침둥으로 옮길까? 아 네네네 아 거기에는 계시는거죠 그러면? 침둥 침착맨님 모르시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포셔님은 알아요? 아니요 저 주셔야 돼요 어 잠깐만 내가 줄게 내가 볼게 침둥으로 가 있을게 아 히티 누구야 풀형님이랑은 다 잘됐는데 어 아 안되더라고 거기는 아 안돼? 아 근데 그때 유일하게 얘가 애니서포트 했어요 아 약간 꼴피케치로 음 그런게 있긴 했지 이번에 한번 느껴보아 야 이거 채팅창 가려야되는데? 디코 주소? 아 디코 주소? 내가 여기다 쓸건데? 아 여기다 쓸거라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얼굴 찍어놓고 우리가 엔터치면 돼 어헤 자 올립니다 나 가렸어 예 진짜 아저씨 같다 봐라 봐라 아 잠방스러워 병병이 내려여도 돼요? 아 내리면 이게 순간 나쁘니까 아 이거 니가 그 창을 올리고 아 그냥 내비둬야겠다 채팅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긴말로 보냈으면 되는거 아냐? 나 친구가 안되있어 어? 딜타? 반갑습니다 뭐야 나 탑이야? 아 안녕하십니까 네 탑인데요? 아 아니다? 아 저는 미드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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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분도 예예 어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신대 멤버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거지? 탑노틸 좋다고? 뭐하십니까? 원딜 나 원딜 뭐 다 돼 베인빼고 아 저는 그냥 노틸 저는 게이좋 노틸탑 갱치 타는 시절 아 노틸탑 갈게요 일단 아 그래? 아니요 미드가 편하시면 미드로 가세요 예 노틸 미드도 나쁘지 않아요 아 나소스를 잡아야되잖아 아닙니다 일단 정해진 포지션으로 가겠습니다 카이사 요새 괜찮잖아 그치? 미포 카이사 어떤거 할까 눈을 어떻게 탈하시는거 아이 잘하지 아오케오케 아 약간 안정감이 드네요 미포를 딱 든든한데? 미포 미포 든든하지 예 저희 일단은 약간 첫번째판부터 약간 싸해지면 안되니까 첫번째판은 좀 일단 이깁시다 아오케오케 첫번째판 이겨야 분위기가 좋아져 약간 싸해질 수 있으니까 첫번째판 저터지면 갑자기 바쁜일 생길 수 있어 예 탑신지드 괜찮으세요? 탑신지드? 네 나소스가 정글이야 그럼? 나소스 미드여 나소스 미드여 나소스 미드여 요네 밴한거 보니깐 미드같아요 잠깐만 루이님 리신이 되는 분이야? 이야 잠깐만 리신 되는 사람은 좀 잘하는 사람인데 아니 한번 해보게요 아 예예 원래 주캐릭이긴 한데 아 원래 주캐릭? 원래 주캐릭이다 아 어 옛날에 했던거라 아니 이게 리신 보유국이되? 미포가 미포가 다팬다 심지드에 잡은거 있니깐 아 근데 나도 수신대 크으 느낌있어 이거는 크라킹 가야겠다 저쪽 너무 땡땡하다 어? 집공 드셨어요 그러면? 아니? 무성들었는데 앗 또 요즘 집공 미포가 핫한데 또 어 그니깐 직공들껄 아 역시 상대에 나소스 신지드 있는데 이론 마스터 아 이론은 마스터하지 아 우리 현재 뭐야 탑신지드네? 이론만 알아요 이론만 예 탑신지드는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 자나 때 2회 우승점이다 아시죠? 아 다음판 내가 미드가는게 낫겠구나 현재형이 탑가고 그럼 차라리 아 경건이가 서포가고? 예 아 배돌아지 바텀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물약 싸도되나? 노틸은? 괜찮죠? 예 물약 나쁘지 않아요 아니 요새 연운 시작하는데 이거 아냐? 유성이면 연운 괜찮죠 맞지 어 엠베 가자 노틸 있으니까 우리 세다 1렙 진짜 세네요 진짜 세 야 노틸 하나 맞으면 죽음 걸리면 그냥 뒤 지는거야 리신 날라가 Q 맞으면 사망 노틸에 부터 노틸에 부터 노틸에 부터 노틸에 부터 탁 탁 탁 화면 조정할 화면 조정할 아예 잡았다 아예 잡았다 까비 모여줘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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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힐 있어 툴도 있어 빠질게요 빠질게요 빠져 한 대 때려갖고 도망가게 오케이 스팬 하나도 안 썼어 어 병건 위로 잘 빠졌어 여기 와드 지금 빨리 안가면 늦는다 이거 늦은거 같은데요 집은 못 갈거 같은데 아 이런 미드가 조금 그르네 아 이거 자살비포다 아 자살비포다 아 자살비포다 그러면 손해를 좀 봤네 얘는 집 갔다 오나봐요 어 병건 위로 잡겠는데 퀴 맞추면 아 빠지네 미드 안 보여요 오케이 확인 그냥 그대로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형님 어 승났을게요 승났을게요 탄다 경험치 않는 지니까 어우 나 좀 뭔데 니가 먹으면 또 돼 미드 어디갔지 미드 아예 안보여요 집 갔다오는건가 왜 이렇게 늦지 아 왔다 리시해줬나본데 에에에에 이거 안된다 안된다 저쪽 라인전이 너무 센데 응 오 탈진 빠졌어 쟤 어떡해 네 2랩을 뺏길거 같아가지고 응 나 미코라서 좀 떼 이거 네 일단 한번 밀어보자 그냥 받아드시기만 일단 하시고 네 한번 제가 신지들을 따라갈거에요 걱정 안하셔도 네 알겠습니다 유지력도 저쪽이죠 응 땡겨서 해보자 좋아요 나 오히려 좋은게 연운이라서 물약 두개 시작이야 얘네 아직 불로 안먹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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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교를 딜교를 그냥 안할게요 저쪽이 힘이 많아가지고 아하 카곤있어요 카곤있어요 나이스 풀 영풀 어우 저쪽 힐 너마어마한데 집에 한번 갔다오시는게 나을거 같은데 어 전 위에 못봐드려요 오케이 저쪽 유지력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천밀쓴 신지들 죽을 뻔 아 아 아 죽었다 까비 까비 나이스 네 정글 일단 떴어 나이스 오 잘 잘하시는데 아 라인전이 저쪽을 생그들고 왔네 네 저쪽이 너무 쎄 미드 혹시 점 하나 풀 빠진거 있나요 저만 빠졌어요 오케이 뭐였쟤 나서스 아래쪽 조심 어우 주네 아파 바위개 먹거나 아니면 아래쪽 무빙치면서 집갚거나 네 이거 잡으시고 그냥 집 가셔야 될거 같아요 그게 좋겠다 네 제가 경험치 먹고 있을게요 그래 경험치 손에 안보면 되니까 저쪽도 이제 또 리신 위치 안보이면은 저렇게 공격적으로 못할테니까 도랑검사 써 못 참아 엑 엑 와 세라핀 저거 너무 좀 그렇다 묘영이 스타일상 하부하네 와 잘하시는데 어 뭐야 어? 나 킬 신지도 몰랐네? 좀 위시면 될 것 같아 밀교 이제 할게요 아 못 먹었어 오 잘하신다 괜찮아요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케인 왔다 까비 약간 대각선 법칙 당했네요 저희가 아 이거 큰일났네 미드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네 한번 보러 갈거에요 이거만 한번 잡고 아 근데 위험하긴 하다 좀 근데 노틸 탭 뭐가지 탑? 이거 오랩이죠 이거 아 울려나보다 태블만 가면 되나? 썸 타라지 않나? 이 쪽에 와가지고 스타만 걸어주세요 걸어주세요 지금 오 잡고 싶어 아 이런 오케이 나이스 세라핀도 다 빠졌잖아 어 세라핀 스펠 다 빠졌어 이거 예 오히려 좋아요 프리징 프리징 해보자 프리징 아 프리징? 오케이 나이스 저희 어차피 죽었는데도 경험티 어차피 한 번씩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맞아 이거 또 때려놔야 스프리징이 될게 아 헤르메스 먼저 갈거잖아 이거 요쪽에 와잔나만 깔아주시겠어요? 네 들어갈게요 네 많이 탔다 와 CS 회복했어 샷샷 나이스 아아 어우 잘해 잘한다 왜이렇게 잘하세요 아흫 상대방이 그냥 못하는거 같아요 상대방이 잘하는거 같은데 바텀은 고통스러운데 와 바텀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한 번 갈게요 네 테라핀 풀 없어요 힐 빠지지 않았나 근데 지금 미드케어가 좀 급해가지고 그거 한 번 일단 보기엔 봐야될 이거 미드케어가 안되면 저희 버티면서 버티면서 우리는 버텨 네 이게 딜규가 안되요 나 죽은거 같은데 나 죽은거 같은데 궁 뺐어요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오케오케 오케오케 그냥 이거 한 번 솔방울 한 번 그냥 가자 이거 집에 가셨구나 좀 이따만 죽었습니다 지금 해도 될거 같은데요 미드 조심 테라핀 노리면 테라핀 테라핀 스프레가 없어 네 적금 배우고 저만 탔어요 내게 없구나 마나가 없구나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요 들어가면 될거 같애 ystem 슬러커보 눈두네 전멸에 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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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잘 안맞은 나이스 너무 잘 했었다 나이스 이 미드에도 집가서 용해도 돼요 네 용 바로 할게요 제가 볼게요 형님 그냥 라인 있을까요? 전멸 빠짐 케인 케인 전멸 확인 탑 이기고 있는데? 이거 먹는다 X같은거 미시고 저도 집 갈게요 나 궁 찍었어 우리가 라인 관리가 잘 돼서 경험치를 안 딸려서 저거 먹는데? 먹는거 같은데 케인 저거 안먹어요? 아 여기? 여기 전령?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거 꿀열매먹고 빠졌어요 루이님 티티오가 어디십니까? 저는 지금 골드에요 아 지금 골드에요? 예전에는요? 저번 시즌도 골드에요 저저번 시즌 플레이 섀라핀 세라핀 오른쪽 오케이 나 간다 이거 이거 보셔도 될것같애 보셔도 될것같애요 갑니다 갑니다 바로 깔거에요 바로 깔거에요 저 텔 없어? 어어 궁풀을? 오오오 형님 혼자 계셔요 저 미드 볼게요 그래 아니야 미드 와도 조금 애매한거 같애 잠깐만 그럼 와드하고 가면 되니까 어? 이거 저 가고 있어요 지금 하셔도 되요 하셔도 되요?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 뭐야 미니언 끼고 미니언 끼고 아 세라피 났다 까비까비 까비까비 상대가 커버가 빨라 어 내 몸에 들어왔어 어이구 어이씨 우리가 파악을 못했네 이거 미드도 올 수 있겠다 정글 미드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체력 없어 정글 체력 없어 안되네 나이스 나이스 전력 와 좋아 상체쌈음에 상체쌈음에 좋아해 바텀도 나쁘진 않아 진짜 못한다 바텀도 나쁘지 않아? 미드만 힘든 오케이 오케이 미드만 힘들다고? 오케이 아 스타트가 너무 안좋았어 아 아 근데 CS는 비슷해요 미드 2대2 아 2대2 싸우면 안되겠다 지금 근데 이거 다이브 있어요 다이브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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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끼고 먹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3대2로 한번 싸워보죠 저는 보였어요 오케이 바텀 세라핀 올라가? 저기도 안보여 저기 뭐야 세나도 안보여 네 이거 올 수 있어요 미포면돼 미포면돼 올라간다 올라간다 궁 있어요 궁 쓰네요 자기한테 세요 쿨이다 아이고 실풀이었네 여기 있었네 저 집 갈게요 텔 타고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피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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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오케이 오케이 케인이 잘하는데 빠지셔야 돼요 전 빠질 수 있어요 저도 뺐어요 오 날라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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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돼요 저 왔어요 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네 약간 아쉽게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돈이 정말 많으세요 어? 이거 해? 애들 다 죽었잖아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모자 모자 겁나 뻔나 이거 맞아? 이거 케인이라 예측이 안된다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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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 하셔도 돼요 어 우리 노틸작쿠도 있어 저쪽도 노틸작쿠을 못 잡을 거 같은데 뒤로 없어서 다음에 할게 뭐지? 백도워만 좀 주의하면 될거같아요 다음 무사야돼? 이거 다음에 뭐임? 저 텔 29초 오케이 얼건? 테블방 당겨요? 저 바텀 내려갈게요 아니 아니 탑 가다가 갈까? 빠져야돼 저 와드 박아주면 내려갈게요 라인받아야돼 나 안돼 이거 어딜 한번 따야되거든요 전투를 한번 보는게 맞을거같아요 이거 분명히 바텀쪽으로 올거같거든요 미드쪽은 갱이 힘드니까 아 이거 버텨줘야되는데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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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가요 신가요 오케이 퇴로차단붐 케인 왔다 케인 천천히 빠지면서 오케이 나섰어 우리 케인 왔어 스마트야 꺼져있어 아 나이스 아 근데 탑 어떻게 해 레넷톤이 탑 빠질 수 있어요 레넷톤 탑 빠질 수 있어요 레넷톤이 탑 난 밀됨 저 미드갈게요 제가 네네 잠깐 전투전 받아주실래요 룰루가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썼다 오케이 오케이 바텀 혼자 드시면 될거같고 아 좋습니다 오 잘하는데 우리 변 한 번? 어 궁 괜찮았어 오케이 바텀 밀었어요 나이스 집에가면 안되겠어 저 올라갈게요 한번 캥가 볼게요 신지 따는것을 보고 네 해야겠네요 마나무 라인 캡 해놓고 갈게요 네 그럼 내가 미드로 갈까? 네네 바텀이 미드 가는게 좋을것 같아요 어 미션 뭐야 어 못봤어 어 못봤어 10분 만 와 던 잘한다 잘 한번도 안죽고 아 죽어 케인 오케이 오케이 에이피나서스구나 쟤 잠깐 탑 볼게요 탑 볼게요 케인 탑 여기 세라핀 있어 아래쪽에 역으로 보셔도 되요 아 미포는 오면 안되네 나서스가 더 빠른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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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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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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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어요 가고있어요 상대에 올라가고있어요 나도 올라가 나도 올라가 나서스 안보여요 끌려고 들어가면 안돼요 저 마나 없어 루틸 마나 없어요 노플이에요 어 여기 여기 케인이랑 애들 다있어요 거기 4대4 루틸지 케인 바텀 간다 확인 괜찮아요 타워 있어서 이건가 오케이 콜 너무 좋아요 오케이 어 이거 외마 저 사기 챔피언 이거 두꺼기쪽 들어와있어요 케인 아까 아녜 이쪽이 카정을 엄청 많이 오네 저 집 갔다가 올게요 나는 여기서 살리면서 먹을게 네 다이브 센것 아니니까 뭐 이런거 하면 되겠지 뭐 가갑이랑 뭐 여기 바텀에 둘 있는거 같아요 와드 혹시 있으세요 없으신거 네 저기 용압에다 박아서 그냥 타워 끼고 있을게요 여기 꼈다 그냥 위쪽에서 하는게 나을듯 나 별로 바텀 아랫몸이 뭘로 내려갔어 저거 잡기가 힘들어요 나사스가 합류했을때 저희가 싸움이 불리해요 미드를 까야돼 그냥 쟤 무시하고 해 쟤도 템 나와야 녹아야 될거같아 나사스 오케이 킬 아이 안되지 이거는 너무했지 선 넘었지 선 넘었지 나이스 백업 나이스 백업 나이스 너무 좋아요 저 텔 있습니다 굿 다음 랜선까지는 텔을 아껴야 될거같아요 저희가 아 풀렸다 풀렸다 감사합니다 음 쏠킬 낸거지 쏠킬에 방금껄로 풀렸어 여기 세라핀 미드 그냥 박아본건데 세라핀이랑 할일이 뭐가 할게 없어 위에서 하세요 저 아니면 아니다 아 둘다 탭있으니까 위아래 다 가능할듯 이거 이쪽 시야봐야되거든요 위에말고 응 응 용이든 전령이든 한군데 뚫으면 될거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미드 미드고 제가 여기 핑허를 박아갖고 바텀을 한번 더 따 볼게요 지금 오케이 나 집갔다가 지금 빡세게 해보세요 바텀에서 저도 합류중 저도 합류중 저 붕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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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신제도 안보임 신제도 안보임 싸움 여기 캔 신제도 아직 저기 적블루쪽이야 저 집같아야겠는데 오케이 빠지면서 신제도 안보임 제가 미드 봐드릴게요 저 달려가고있어요 용 나왔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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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도 아래로 갔네 신제도 아래로 갔네 신제도 바텀이다 다는 종이긴 한데 아 다 바텀인데 오케이 오케이 탑 그냥 밀어요 이거 이거 용 어차피 못해요 이거 할만하거든요 용 근데 저 텔으로 날라갈게요 텔 있어요 텔 있어 텔 있어요 용을 견제하면서 해 싸우면서 하고 치지만 못하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못췄어 걔를 나눠서 가려고 할 것 같아 아니 근데 탑미드 우리 다 텔 있어서 괜찮아 이러면 안 오셔도 되고 천천히 하자 어 일단 탑 밀면서 하면 이득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좋아요 밀었어요 좋아요 다 이겨 다 이겨 일단 바로 가야돼 이거 저 날라갈게요 네 텔 텔 나도 간다 나도 간다 일단 살렸어 뒤에 뒤에 텔탐 뒤에 백텔 굿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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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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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전투봐요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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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딜라인 너무 좋고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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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팬님들 나이스 제가 지울게요 제가 지울게요 제가 지울게요 아 이거 이거 다 같이 다 같이 빨리해야돼 이거 나왔어 안하는게 나올 수도 있어 한단 빨리해야돼 페어 빠져 페어 빠져 오케이 페어 오케이 조금 늦었으니까 미안해요 피가 너무 없어 피가 너무 없어 응응 왜 뻗고 보내가잖아 아 이거 박아놓고 갈걸 우리가 뭐 좀 느리긴 해 바론이 음 빠른 그건 아니야 근데 테리 없으니까 이제 어디서 할지 생각 좀 해봅시다 좋습니다 네 절대 미드로 갈게요 전 뭐여야돼 바론은 시야만 따놓고 라인 클리어 하죠 내가 사이드로 가야되나? 아 나 사이드 가야되겠구나 미드 붙어주시면서 탑으로 가면 될거같아 이거 미포가 레드를 먹어주셔야돼요 알겠습니다 아이 또 먹으라면 저 시야잡는것 좀 도와주실래요 네 나소스 바텀이에요 오케이 다 인원배분 되있어요 이거 저 위에 갈게요 어 여기도 있네 이거 무리 안하는게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기도 하나 있던데 없나 네 요 위쪽 많으니까 저는 사리면서 할게요 네 나소스 안보임 저 탑감 나소스 안보임 나소스 가능하면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삼룡이라 용 나오고 네 한번 꺼내볼게요 꺼내는거 말고는 전투 웬만하면 하지 않고 요 요 레넥보겠다 레넥보겠다 나소스 정레드 나소스 정레드 내꺼 백업 안봐도 돼 그러면 나한테 오면 위에서 해 그냥 이제 약간 셀스형님께서 약간 욕심을 부리셔야 돼 정글목같은거 다 내꺼다 이런 마인드로 아 그래도 되나 아하 지금부터 못참지 밑에 둘 밑에 둘 그냥 바론시아 세게 잡아도 돼 네 여기가 버스가 안돼 케인 케인 한번 되나 어 나 가고있어 안될거같아 버스트는 안했는데 시야만 세게 잡아놔도 쟤네 뭐 하기 힘드니까 어 천천히 잡아도 되고 지금은 안정적 그니까 파밍만 하신다 미드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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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있어 풀있어 자 지금은 파밍 시야만 잡으시면 되고 네 1분 정도 남으면은 그때부터만 좀 빡세히 잡으면 되거든요 저 와드 없어서 집 갈게요 어차피 6다운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밀면 전 뭐해야되는데 저도 집 저도 집 밀고 합류 밀고 합류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아 그거는 제가 팀한테 굉장히 큰게 오고 여기까지 다시 밀어줄때까지 저는 그냥 미드에 있으면 돼요? 네네 옆에 좀 붙어있으시면 인간화들 해주시면 돼 인간화들 인간화들 밀어주네 그럼 난 또 가고 2분 네 네 네 음 용 2분? 응 뭐 쟤들도 뭐 할 수 있는게 없어가지고 지금 핑화같은거 너무 위쪽에 투자하지 마시고 아래쪽 투자해야되니까 아껴두시고 아 오케이 1분정도 되면 집에 한 번 더 갔다오셔야 될 것 같아요 서포시 오케이 미드 나 밀기 한 번 좀만 봐줘요? 네 뒷보고 있어요 아 아 이거 아니다 아니다 하나 더 먹고 가야겠다 텔 뺏어요 텔 뺏어요 텔 뺏어요 네 어우 좋아 다이브 봐주께 다이브 봐주고 있어 나도 간다 나도 간다 나도 간다 저 텔 있습니다 위에 위에 K 와 어디있음 텔 아 이거 어 갈까요? 오케 나이스가 있습니다 나이스가 있습니다 나이스가 있습니다 으ван정 아 빠이브 빠이면서 오케오케 뒤에 뒤에 오오오 오오오 세나 세나 나 졌어 나 아래에서 졌어 아래에서 졌어 궁 빠졌어요 저 뒤로 갑니다 저 뒤로 갑니다 그냥 시야 자꾸 욕먹어도 돼요 천천히 용은 40초 용은 40초 오 나이스 다이브까지 다이브 다이브 윗포맞는 중 욕먹자 이걸 다 때리고 20초 남았어 20초 남았어 일단은 미드라인으로 뛰어주세요 네 일단은 미드라인으로 뛰어주세요 네 맥토린 오케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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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흰 흰 신제는 타비로 텔 빠져가지고 괜찮아요 다이용이다 다이용 경비하고 오 오 나이스 쭉쭉쭉 뒤로 거기 나섰어도 저 집 갑니다 저 집 갑니다 W가 쭉쭉쭉 무리했다 나도 너무 신났다 오케이 안 죽었으니까 됐습니다 갑은 나갈 듯 다음에 뭐 사야돼 다음에? 그거 각오일 좋을 듯? 아 근데 이게 막 겹치는게 안된다며 또 무슨 친화 뭐 어쩌고저쩌고 가갑 각오일 좋을 것 같은데 가갑 추천 아이템 뜨는대로 알파고를 믿자 가갑이 좋긴하네요 지금 어 미드 아무도 안보인? 아니면 뭐 존야같은거 하셔도 돼요 지금은 탱커가 너나와나와나와나와나 정글 다 빼먹기 정글 다 빼먹기 오케이 오케이 이제는 적 정글을 빼먹으러 같이 아 다 다 모이기 어 꺼낼게요 꺼낼게요 아이고 먼저 빨리 돼요 괜찮아 괜찮아 참여합니다 뒤에 붙는 중 뒤에 붙는 중 빠지죠 돼요? 돼요? 네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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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까비 풀 빠졌으니까 위로 풀 빠졌으니까 위로 풀 빠졌으니까 위로 여기까지 시야 다 잡죠 이제 아예 오케이 오케이 어? 체나? 너무 무리 안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무리 안해도 돼요 이거 너무 무리 안해도 돼요 이거 아 낫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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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우리가 평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하셔도 돼요 밀치 있어요 밀치 있어요 밀치 있어요 밀치 있어요 밀치 있어요 밀치 나섭 구사선 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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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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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오 까비 약간 그런느낌으로 탐인으로 통치에 온 게 나이스 아 뭐야 저 옆에 옆에? 아 빠진대다 빠진다 빠지면서 이거 원딜 보면서 원딜만 시키면 돼요 혁평을 좀 드시고 왼쪽 오른쪽 하면서 오케이 아 내가 실수했네요 까비 괜찮아요 상황은 좋아 지금 상대 나섰어 AP 나섰었는데 지금 저희가 망하는 가능성은 누가 스킬을 썼는데 앞으로 들어가고 누군가 빠지고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위험하더라도 다같이 앞으로 들어가면 괜찮아요 이거 제가 바텀에서 텔각 볼게요 바론쪽 저도 텔 있어요 치아싸움 해도 무조건 이기긴 하겠다 치아싸움 하면서 한번 끊어보자 이거 미드에 나서스랑 저거 테라핀 같은 거 끊을만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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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그냥 좀 기어 나오면은 죽여버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바론 치면 될 듯 바론 치면 될 듯 안전 이거 미드 둘 이거 아사스까지 해도 돼요 아사스까지 있어 무조건 돼 노틸이 오면은 봐주세요 네 나도 텔 보는 중 바로 들어갈게요 전멸 승 전멸 승 갑시다 갑시다 들어가 들어가요 우리가 제일 세 전멸 파지 풀 썼나? 아 근데 바로 궁까지 박았어야 되는데 이제 케인 나와요 케인 나와요 나 바텀 끌고 감 나는 미드로 가야되요 탑 끌고 와야되요 타일 타일 오케이 지금 들어가요 무조건 들어가요 자 안됐다 나이스 좋아요 바텀 돌아주세요 바텀 돌아주세요 나이스 컨트롤이다 김스미스 능전 요거 나이스 무조건 들어가요 무조건 들어가요 무조건 들어가요 아 이거 끝났다 끝났다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나이스 원딜 너무 좋아요 보컬 비키기 아니 이게 신제드가 좀 이상합니다 좀 선을 많이 넣게 아니 좀 AI같이 합니다 알파고야? 어 좀 아니 루이님 되게 잘하시는데요? 다 터뜨리고 다니심 아니 오더도 그렇고 판단도 그렇고 하지만 딜량은 제 아래네요 아하하하하하하하 에이 원딜이 딜량마저 뺏겼으면 좀 그랬는데 하하하하하하 아니 병건아 너 탑 왜이렇게 잘하냐? 아니 이게 내가 잘한게 아니고 좀 이상해 캬아악 어 근데 내가 바로 웃겼는데 포쇼도 진짜 서포 잘한다 응 아우 감사합니다 형님이 잘하셨죠 야 이렇게 한판만 이래도 이렇게 얼마나 훈훈합니까? 흔훈하다 이러면은 이 훈훈한 분위기 못참지 철인이다 너무 훈훈해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포지션 이번엔? 포지션? 저는 왜 자꾸 왜이렇게 뜨지? 아 내가 포지션이 안잡혔나보다 왜 다들 서포트를 피할라고 하지 왜 다들 서포트를 피할라고 하지 제가 서포트 가요? 돌아가면서 가죠? 돌아가면서 가죠 제가 서포트 한번 할게요 그럼 내가 탑이야? 아 야 아 카테고리 안 바꿨다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나 또 원딜이야? 나 그러면 3이라 정수씨 사미라 해봤어요? 아 밴한다 모르가나나 해야하려나 아니요 아니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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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란거 아니죠? 사미라 할까봐 어 밴이네 뭐 뭐가 밴이야? 모르가나? 룰루에? 아 재미없는데 그럼 뭐할래 근데 할줄 아는게 없어 룰루 탑을 하던가 룰루 미드 아 미드 루이님이 하시는구나 정글 누가? 제가 정글에요 탑이 미드보다 쉽지않나? 아 문 열어달라고? 어 근데 루이님 진짜 잘하시던데 잘 알겠다 전판 케인이 좀 못해가지고 종수야 알지 종수야 느낌 알지 알잖아 종수야 느낌 알지 알지 느낌대로 가야돼 저기서 밴했네요 누누와 볼리베어 누누와 볼리베어 오랜만에 크롭하고 싶은데 장독제랑 멍청해지지 사실 캐리의 아이콘은 카이사긴 한데 카이사 한번 갈까요? 아니다 AP하겠습니다 애매하네 카이사도 느낌있지 100만년만에 사실 제가 후반 한타력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리신을 일부러 한것도 있거든요 공격적인걸로 네 해보니까 좀 괜찮았나요? 사실 모르겠어요 완전 박살되네요 아 솔직하신분이야 빈말을 안하죠 아이 잘하셔 근데 어 너무 잘하시는데 볼배 어 누누 크락캔 이게 피읍땜에 하는건가? 다찍었는데 딜이 부족.. 딜이 딜이 안부족하지 않을까요? 판테있고 투패있고 모델이 있어서 저는 근데 좀 중후반데아 나와요 초반에는 딜은 그렇게 안나오고 크락캔 저희가 볼리베어를 록일정도의 딜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딜으로 파고드는 챔피언이 딱히 없어요 산태훈말고는 같이 둘이서 파고들어갖고 원딜을 딴다라는 개념보다는 카이사를 지키는게 맞을것 같아요 아 롬블리 정글 와 상대 진짜 진짜 센데? 너무 센데? 좀 지독하게 하네 한 번 써보 이거는 약간 포셔님을 믿고 가야되는 상황이긴 한데 아 저 믿지마세요 저 6년만에 투패합니다 포셔님 믿어야겠다 포셔님이 지금 혼자서 솔로로 CS도 못먹어요 하지만 스플릿을 안하면 우린 이길수가 없는걸요 그 위아래로 국만써서 터트려줘 포셔님이 포셔님 캐릭터도 카드쟁이 하시네요 아 이렇게 운빨해야죠 운빨이야? 카드짚는게? 챔피언도 카드쟁이로 아니 잠깐만 골카가 운빨이였어? 운빨이지 언제나 왔네 안 바뀐 챔프가 별로 없어 미드 럼블 미드 럼블 탑볼배 시작했어? 정수야 나 못참는다 응 못참아? 나도 못참아 너 참어? 나 못참아 난 안참아 아니 난 바텀은 세다 바텀은 세네 난 안참아 못참아 이거 탑이 가자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잔나가 1렙 싸움 세지 않나? 잔나? 잔나 세지 상대가 8이 길어서 라인드 누가 공굴했을 때 확 물어 싸우는 거 아닌 힘들듯? 이거 개빡대인데? 무섭다 이거 아싸 전멸 뺨 저 하늘이 꼼짝하지 않아도 우리의 세상은 역변환으로 갈게요 이런데서 기다려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전멸 빠졌으니까 응 아 괜찮을까? 나 이거 돌릴게 없네 W W W 돌릴게 없네 그거 카드 날리는 거면 카드 한 번 날려주고 왕 아냐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오히려 그냥 가셔도 돼요 노리씨로 하는 게 차라리 잔나놀입니다 잔나 원 딜 와도 잔나놀입니다 응 아 생각해보니까 나 그 직공도 아니여가지고 사실 가셔도 돼요 가셔도 돼요 갈게요 어 돌아오지 않을까 안전하게 돌아오면 돌아오면 돌아오는대로 좋음 어 그치 마가나 어 왔다 내 지나가는 이 이 상대가 더 빠르다 오우아 좋아 넌 parce 호기심천국? 아..잠까봐 아 쳐막을걸씨 어 왜이렇게 장난하냐 탑 니아 와드하러 간거같여 내가 먹어야되는데 죄송 너무 많았다 어? 이번에도 미니언이? 하고있어요 하고있어요 걔 살았어 어어? 직가야겠다 이대로 라인 났는데 한 번 이거 하고 가야겠는데 너무 좀 이상한데 라인이 어차피 상대 정글은 위쪽에 가까워요 일단은 지금은 다투트리시는 안건듬 나 이것만 먹어? 막타만? 어 먹어 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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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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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썼어요 썼어요 몇초에요 몇초에요 몇초에요?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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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몰랐어 찼어 찼어 냐아미 좋아용 됐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여기여기 정글 상대 정글 냐아미 나 아프네 나 애쉬 나 애쉬 전 집이에요 모두를 왜 이렇게 세죠? 이게 탑이 가자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탈에서 비하지 않고 빠질 수 있는게 전문용어 가자미 가자미 가자미는 뭡니까? 약간 가자미가 늘어져 있잖아요 삐댄다 삐댄다 약간 내가 나는 버틴다 약간 이전마인드 어팀 확인하네 뷰로 누운 마인드 잔나가 좀 이상한데 내가 더 이상할 뿐이야 없어 탑쪽에 있는거 같은데 정글 아 여깄다 어 누누 여기 누누 직선 갱 조심 와드 없지? 에 없어요 그럼 함무 갱킹 하자 바텀을 네 잠일 있으세요 혹시? 저 잠일 없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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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다 온다 여기다 쐈다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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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W 빠졌어 어 잘못했어 카드 잘못했어 아이고 신한 카드 아 나 W가 잤나 거기에 빠졌어요 죄송 아 진짜요? 아 괜찮아요 뭐해봐 왜오지 왜오지? 왜오지? 아 상대 럼블라도 럼블빙 아씨 나 뭐라도 할걸 와 제대로 깔렸다 안돼 곧 이겨줘 제발 나는 힘들어 아 이거 내 실수 내 실수 아 이거 내 실수 내 실수 내가 내가 파란팔 괜찮아 괜찮아 아 그때 잡았어야 돼 어 탑트 솔킬인데? 가능할듯? 솔킬 가능할듯? 빠아 와우 써큐 와우 장현재 모데카이저 왜 근데 앞에다 애기라고 해 놓은거야? 귀여울려고? 저희 팀 명이 응애 세력이었어요 안 바꾸는 이유는 마음에 든다는 뜻 아니야? 그렇지 과거에 추억 다꾼거지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야 개멋있어 뭐야 와 원딜 캐리 원딜 캐리 이것이 실력인가? 어떻게 뭘 뭘 어떻게 이거 저 군대 배로잉 어 궁에 영사 미쳤고 아 이거를 이걸 반반을 맞는데 이거야 하하하하하 아 진짜 커요 근데 진짜 커요 이거 근데 이건 너무 커 바텀 수도권 그냥 작아다 이거 안 보이지? 야미 이게 저희가 강가 쪽 와드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텔? 럼블텔? 럼블텔 럼블텔 럼블럭 럼블텔 이 탑 내려가서 와드 하는 듯 럼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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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드 럼블럭 럼블텔 이창니 럼블텔 이렇게 앞에 나대지? 럼블럭 럼블텔 럼럼러 럼블럭 지금 그냥 탑 근처에 있을때 전령치나? 그게 나대지? 전령도 아닌거 같은데? 전령은 가능성도 있어요 런블를 아래로 강가쪽 시야를 계속 잡아주세요 아래쪽 시야를 위쪽 시야는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거든요 갱킹 회피력이 좋아갖고 오케이 힐 썼어? 미안하네 우드로 있으니까 갑니다 우드로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 어? 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너무 좋아 다 포케어얼 아 뭐야 GG 아 쏘이지 쏘이지 여기 뭐하나있어? 없었나? 아 방템구나 알아서 이깁니다 님들아 템은수 하지마세요 우리 현재형이 템은 그냥 아이 템은 박사지 그냥 알아서 가지 순수하지 맙시다 다 알았지 맙시다 하나때만 세번 남았어 그 전프로 현프로의 모든 코칭을 받은 코칭을 받은 뭐죠 이 CS갱을? 런블럴 취소 그 대신 취소함 라인 밀 수 있어 그리고 이것도 지움 적의 적극적인 공세 못함 CS 먹고 민망했나봐 병건이 말이 많아졌어 그거 나 바로 내려가 케어 안해줘 어? 잤나? 올라가나? 상대 드래곤볼 2개사함 앞으로 오는데? 우리 우디를 전력무기 중 아래쪽 사릴게요 빠지는 상황이 나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좋아 아이고 봐주면 나도 죽겠다 이거 안 돼 안 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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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는 게 나아 아 믿는 구석 있었네 재생 왜? 왜 대놓고 이렇게 막 오나 했네 얘네가 약간 낚시를 해요 플레이 스타일이 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이레아님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요 전령 풀어주세요 네네 일단 푸시하고 때리고 바텀 다이브가 빠진다 이거 저희 밀 수 있거든요 네 오케이 오케이 두 칸 때 이짜모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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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식입니다 어? 바텀 사라져서 올라갔어 올라간 전부 집 2인가? 아냐 집 안갔어 한 밀었어요 이짜모칸 제사 바텀 다 올라갔어 아마 집간데? 응 어? 전쟁에서 모두 죽음 앞에 평등한 근데 여기까지 OK 엉, 잠나가 엉덩이를 잘 먹이네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내려가요 카이사 어떻게 할거임? 계속 할거임? 집갈거임? 아 집갈거임? 지방하고 탑 영, 영때려주세요 지금 탑에 3명이에요 마나 없어요 럼블도 체력없어 지금 가자미가 너무 잘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의 팀 너무 좋아요 어 타이밍 미쳤다 어 들어가 들어가 못참아 안오셔야돼 집가야돼요 마나없어요 나 라인 먹으러 왔어 내가 미드케어를 살짝? 이번에 블루를 오시면 될거같아요 블루를 먹고 마나가 부족한게 블루를 안드셔가지고 아 이틀 잡자야되구나 아이템이 이거구나 괜찮아 두려움이 널 강하게 하니 어 누누? 저 텔 있어요 아래쪽 하는거 볼 수 있어요 어? 에쉬 지금 급발치 어? 볼를베요? 아 살면 못살라 못살라 아 어 볼베왔어 어 그 텔 빠진거 같아요 아 내가 바텀에 너무 없네 어 그거는 괜찮아 집갔다갈게요 바텀에 좀 있겠습니다 죄송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많이 됐네 에 신택칠이네 저게 할게 없어서 그냥 바텀에서 하려는거니까 무리하게 그것만 안나오면 될거같아요 오케이 골드 자체는 저희가 좀 더 유리해요 골드 자체를 덜 부셔가고 에 호블도 먹었고 이거 나 미드 돌아서 내려가고 어? 어? 오케이 가자 저도 볼게요 저도 볼게요 오케이 일단 가줌 일단 가줌 위로 위로 강요함 아 이거 근데 럼블도 와 럼블도 와 가지말까요? 하지마 나 내려가고있어 나 내려가고있어 나 내려가고있어 때는 텔 없어 어 해도되요 해도되요 이거 4대5야 4대5야 무조건 이겨 천천히 천천히 빼면서 어 저 궁 쓴다 갑자기 누누 궁 썼어 잘못해가지고 누누 공 빠짐 누누 공 빠짐 누누 공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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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덜 피디 형 내 안에 있었지 텔 탔다 텔 탔다 못 빠져 텔 빼면 이득이야 텔 빼면 이득 안 빠줄거야 상관없어 미드에 3명 있음 미드에 3명 있음 오케이 나 바텀 밀어 나 바텀 쪽으로 가 얘는 손넘어요 음 나이스 얘들 내려가요 나 쭉 빠진다 네 쭉 빠지면 됩니다 오케이 누누 나 뒤에 있어 우드로랑 있어 3대3? 30초? 몰라요 골배도 있을 수 있어요 골배도 있을 수 있어요 4대3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냥 빠질게요 이거 골배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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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가 없구나 지금 들어가서 걸어가고 있어요 누누 공 빠졌다 애쉬부터 애쉬부터 나이스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미드 솔킬 오케이 나이스 어 뭐야 나이스 가자미 춤추는 중 나 집 돈 많아 돈 많아 나 집 나도 돈 많아 나도 용 50초 와드 채워 볼게요 나도 나도 죽다 전령하고 용 생겼습니다 용 먹는 게 낫죠? 두 개 먹었으니까 네 용 다 하셔도 돼요 저 탑 갈게요 투표를 바텀으로 보낼게요 투표를 바텀으로 보낼게요 오케이 투표를 바텀 저 궁 있어요 그냥 푹시하고 궁을 들고 있으면 되거든요 저 궁 있어요 덮칠까요? 네 천천히 뒤에 애들 오는 중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오케이 와드 지우고 저 텔이라 조금 늦어요 오케이 뒤에서 보고 있어요 나 궁 30초 우리 미드 밀면서? 좋은 생각 이거요? 아니요 탑도 밀고 있기 때문에 텔 있고 밀게 두고 저 라인 투표하면서 콜을 할게요 저 속도 맞춰주세요 럼블 궁만 튕겼습니다 럼블 궁 오케이 오케이 나 미드가서 먹고 올게 이거 럼블 궁 있어가지고 그냥 줘도 되거든요 사실 디텔도 가능할 듯? 죽어 라인 밀어도 될지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네도 오케이 이럴 수 없죠 이럴 수 없죠 이득이라서 오케이 탑 라인 박았어요 얘도 무조건 싸우겠다 이 마인드 무조건 싸우겠다 이 마인드거든요 그냥 싸우지 않아요 탑 2차 밀어요 탑 2차 밀어야죠 오케이 안싸워주기 거의 밀었어요 거의 5초 오케이 안싸워주기 게이드 탑 밀었어요 5초 콜바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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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도 되겠는데?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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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천천히 천천히 텔 올 수 있어요? 텔 못오면 못가요 와드 박음 와드 박음 탑 1대1이야 탑 1대1이야 잠깐만 어 잠시만 이거 싸워 싸워 탑 1대1 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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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다음 코 봐요 캐스 봐요 캐스 봐요 뒤에 봉니다 뒤에 뒤에 나 감 풍풍풍 어 나이스 누누 봐줘 누누 봐줘 여기 블루 앞에 블루 앞에 블루 앞에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끝났지 끝났어요 그거까지 밀고 빠지시면 돼요 오케이 타워 미시면 돼요 그냥 오케이 아 나 타워 이거 안 지켜지지 이제 바로 빠지셔야 돼 바로 쭉 빠지셔야 돼 네 바로 뱀 던 안 빠지고 던 바죽 빠지는게 낫지 않을까 어 저거 봐주실게는 없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풀 빠져도 상관없어 2단점프 2단점프 안 빠지는 것도 좋아 이게 상대가 살아나는 타이밍이 저희가 빠지는 타이밍이 겹치면 안 돼요 오히려 한 10초 전에는 빠져야 돼요 아 오케이 어어어 거기 다 올라가 거기 다 올라가 여기 잤나 여기 잤나 오케이 아 이거 발견을 먹을 거 그랬나 레드가 아니라 저 위로 갑니다 어우 이지나 오 럼블를 못 빠졌어 어 못 빠짐 이거 말도 안됨 이거 말도 안됨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나 레드 먹고 나이스 좋아요 오 럼블를 많이 부셔도 돼요 최대한 원딜을 좀 합니다 정글 뭐 제가 안먹어도 되니까 네 저 어 이거만 가주세요 이거만 가주세요 이것도 드세요 그냥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슬로우 이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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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애쉬 귀조심 귀조심 아직 싸우지 마세요 오케이 빠지면서 하면 돼요 빠지면서 하면 돼요 안하도 되겠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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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 뒤에 붙는 중 천천히 천천히 잤나 잤나 동떨어졌다 잤나 잤나 가능하세요? 이거 그냥 리드프시 이거 그냥 리드프시 이거 봐줘야돼 궁있으셔 궁있으셔 가야돼 제가 뒤로 갑니다 이거 럼북을 빠졌거든요 칸이 사바닥 아우 너무 공격적이 죽였나봐 이거 넘어갔어요 얘 궁으로 넘어갔어 잠깐만 빼야돼요 빼야돼요 오케이 오케이 애쉬 살았어 뒤에 사나는 점 왔었어요 이거 이거 봐줘야되거든요 모드가 지금 단단하니까 봐줘요 갑니다 어 누누왔다 누누왔다 다 돼 다 돼 다 돼 나이스 다 잡을 수 있어 나이스 네 고마워 믿음입시다 좋아요 조니아도 아직 있었어요 나이스 지금 이럴때 상대 정글 혹은 이런 상대 라인 이런걸 밀어놓고 뭔가 이득을 봐야돼 한개씩 양양 드시는데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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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동네에서 몰라요 잘 우리 동네는 잘 몰라 근데 우리동네는 스턴프다 좀 먹어줘야돼 왜냐면 흘려 맞어 맞어 아 맞어 맞어 턱까지 해줘야돼 이게 제가 그 별명이 아니고 우리동네는 해줘야돼 1분 아 정글 달다 아 정글 달다 다 우리 정글이네 카이사 이거 맞아 이 앞에 이 앞에 포지션 이거 30초라 용보면 돼요 라인 밀면서 침착맨님 약간 카이사 앞에 있는거 스턴을 한번씩 걸어두세요 그것만 해도 사실 저 카이사를 시킬게요 좋아요 네 물론 전제되어야되는게 럼블 궁을 저희가 피해야돼요 카이사가 아니면 안맞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던가 어 공 빠졌어요 이거 그냥 라인클리어용 탑주고 용먹어도 돼요 네 이럴때 적정글을 오히려 들어가셔갖고 용을 흔저먹으셨으니까 아 오케이 용만 먹고 빠지면 될 때 더 안해도 돼요 어 잘 멸쓰 어 깜짝 놀랐어 어 찼나 찼나 태폐군 가능해요 태폐군 오케이 저 돌아감 크게 돌아감 전혀 있어요? 저 크게 돌아감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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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어요 슬로우 걸어놨어요 슬로우 스턴까지 걸렸어요 나이스 스턴 제까지 제까지 저까지 제까지 이거 봐주세요 이거 봐주세요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 나이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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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이와 모데카이사 겁나 빠름 하나 집어먹었어야 되는데 못집어먹었네 ㅋㅋㅋㅋㅋ 나 먹어 나 레드먹고 가 원래 한타 끝나고 하나씩 집어먹어 보관할 때 식욕이 없어 보였는데 CS는 잘 드시네 아니 이게 이거도 하지 말라고 하면 진짜 너무한거야 서포터 서포터 이거 하나씩 먹는게 얼마 재밌는데 맞아 아 이게 또 근데 그건 있어요 밥 먹을 때는 별로 맛이 없는데 간식은 또 맛있거든 하하 맞습니다 하하 나이스 빛 미드 한번 밀리고 나는 미드 저 주시면 안됨 아닙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못 먹겠는데 세나? 어우 제프 먹었다 나이스 한 200원이 필요해서 저 궁 있습니다 이거 보고 있어요? 네 아 궁이 없어 지금 이거 상대 그게 없네요 저 퀵실이 먼저 걸고 대상만 말씀해주세요 오케이 아무때나 거셔도 돼요 아무때나 거셔도 돼요 아무때나 거셔도 돼요 바비 모드로 아 바비 어 어 뒤에 뒤에 볼 배 그냥 궁권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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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쓰세요 넘블 다같이 봐줘 다같이 봐줘 넘블 타워 2차에 붙었어요 오케이 빠져 빠져 그냥 빠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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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어 이거 봐줘 이거 봐줘 이거 두 분야 있어요? 어 너무 너무 이거 봐줘 무조건 봐줘요 무조건 봐줘요 우린 아군을 버리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히 애씨 애씨 오케이 발사 여기 애씨 애씨 나이스 다잡았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이고 아이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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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켰어 하나 나이스 아 아니네 까비 야, 무대 나왔어. 다 뒤졌어. 동결을 버렸어야 되나 봐. 근데 왜 서련 안 하지? 좋았어, 좋았어. 카이사는 이 맛이지. 안무빙. 갑니다, 저는 집 갑니다. 카이사 하는 거. 그거 없으면 카이사 못 하긴 해. 그치. 카이사베이는 안무빙 안 하면 안무빙 안 하면 안무빙 안 쓰면 이건 왜, 카이사를. 아, 너무 잘 풀리네. 너무 무난무난하다. 그죠? 끝나고 탑차이 한 번 쳐줘야겠네. 819. 바론 묻혀서 밀면 좋을 것 같아요. CS는 드세요. 전 바론만 할게요. 어? 어? 손 남는다, 손 남는다, 손 남는다. 손 남는다, 손 남는다, 손 남는다. 어, 못 참지? 그냥 미드 푸시하면 될 때 더 배워. 야, 궁 발사할 준비돼 있어. 근데 볼벨을 조심해야 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볼벨을 어떻게 마크해야 되거든요? 볼벨을 끌고 가주실 수 있으세요? 어, 여기, 여기 싸운다. 미드 보세요. 모두 아무나 끌고 가요. 지금 살아야 되니까. 아, 가는 가는. 계속 봅니다, 계속 봅니다. 싸울 준비하세요. 볼벨 오세요. 볼벨 오세요. 볼벨 때려요. 빠지면서, 다 싸우 빠지면서. 오케이. 좋아요, 가요. 런불공 주심. 런불공 주심. 오케이. 룰누 궁 끄면.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그 다음. 오케이, 이걸 맞춰서, 이걸 맞춰서.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골카에 맞춰서. 골카에 맞춰서. 골카에 맞춰서. 1, 2, 3, 1, 2, 3. 오케이. 나이스. 아,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아, 여기 뭐야. 한타 왜 이렇게 잘해. 아, 이거지. 한타 괴물들이야. 난 한, 이번. 한 게 없는 거. 아, 이겼어, 이겼어. 아, 이겼어. 아, 나이스. 나이스. 이게 어그로 핑퐁이지. 아, 하나 먹고 빠지고, 하나 먹. 공대장님 같네요? 너무 잘하는데? 그니까, 누구 보세요, 누구 보세요가 이게. 유기적으로 탁탁탁. 응. 응. 볼베 봤다가, 빠졌다가? 아, 깔끔하시네. 시력, 시력이 없는 게 좋아. 응. 와우, 공대장 출신이 해야 돼. 게임은. 어. 행복했다. 아, 모데딜. 진짜 행복롤이다. 이번에는. 와, 모데딜 1등이야. 아잉. 가자미가. 커갖고 상어가 돼가지고. 가자미가 아니었어. 누가 가자미래. 아잉. 이제 한번 눕는 거죠 그냥. 어우, 나 패 치웠구나. 잘해. 잘하네. 와우. 자나떼가 수준이 높은 거라니까. 자나떼도 잘하지. 아잉. 이게 그니까. 제가 자나떼 최악채잖아요, 솔직히. 아이, 자나떼가 수준이 너무 높아. 아잉. 아잉. 이거 어떻게 가지? 이거요?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다시 서포터 가세요. 다시 서포터 가세요. 저 요양 좀 하고 올게요. 저도. 저도 탱커 좀 하겠습니다. 이거 힘들네요. 그럼 뭐 할까요? 원딜 누가요? 원딜 누가요? 원딜부터 정합시다. 원딜 누가요? 아무도 없네? 내가 해? 내가 해? 나 진짜 못하는데? 한번 밟아? 그렇게 할까요? 해코톤일텐데? 제일 쉬운. 제일 쉬운 원딜 뭐예요? 제일 쉬운 원딜. 미포 아닌가? 미포. 미포? 미포. 미포. 아 이거 아니지. 밴이지. 밴은? 밴은 뭐 할까요? 난 어디가 라인? 그. 밴은 진이나 아니면은 참이라? 내가 상이라. 언젠간. 내 천재성을 이해할 날이. 뭘까? 어디 남습니까? 던 어디가? 일단 저 원딜 빼고 남는 거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원딜 빼고 남는 거. 그리고 루이님은? 저는 웬만하면 정글이 편해가지고. 오케이 정글. 포션은? 제가 서폭 갈게요. 아니면 제가 뭐 원딜 할까요 차라리? 아 정산? 네. 침착맨님의 원딜을 한번 보죠 오늘은. 쟤도 고통 좀 받아 봐야 돼. 미포는. 유성 미포가 있고. 집공 미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성이 훨씬 편해요. 유성이 좀 쉽지. 아 드레이븐이네요. 응응. 어 그럼 누가 서폿이에요? 내가. 몰라. 나 어디 가야. 나 픽해야 돼. 미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응. 나 미드? 아 그럼 저 또 탑이에요? 미드. 미드. 저 또 해. 아 갑자기 탑 베인 하고 싶다. 아 이거 정글끼리 자전식 싸움 걸리는데 리신 나오면. 어 탑 베인? 한번 가죠. 레넥토에다가. 아 근데 지금까지 원딜에서 힘들어. 아 근데 하고 싶긴 한데. 아 근데 하고 싶긴 한데. 미드 미드 레넥하면 되가지고 상관없어. 아 탑 베인 탑 베인. 오케이 오케이 좋아 탑 철인 탑 철인 이거 상대 지금 상대 지금 이제 꾸여있죠? 어? 레넥톤 탑인줄 알았는데? 어? 갑자기 베임이 여기 왜 나오지? 어? 말파로 카운터 진가? 아 잠깐만 잠깐 이거 라인스업 해야겠는데? 어? 잠깐만 이거 드레이븐 가렌벤 한거 보니까 쟤드 탑인가? 잠깐만요 철인 뭐죠? 탑입니다 근데 서포터가 뭐야? 아니 탑 말파 서포터 아니야? 샤쿠 밴 한거 보니까? 탑인게 알고싶은게 아니고 아 예예 왜 철인 탑 이드일수도 있고 탑 이드일수도 있고 예 일단 신지도 드레이븐 터락이 어디 나왔어요 탑? 탑 철인 테를 드네요 탑 철인도 탑이 누구야 저기? 말파일수도 있을거 같은데 그냥 베임 카운터 치고 신지? 신지 아니야 신지? 신지요? 미드 말파이트 탑 신지 어렵다 아 그렇게 조절이 알아보는 방법 있어 상대의 라인을 뱐 벤을 봄 아 임베를 가보면 알아 임 b 섬령 아 탑 agt doors 신지도 보고 베 Evil 아 akl 탑 드레이브 이네 Lab 미드 신지드 맞네 아 나 저 맞을걸 이거 드레이븐이랑 베인이랑 하면은 베인 저 털리는거 아냐 이거? 네 드레이븐이 죽네 쇠죠 그럼 바꿔? 바꾸는건 어때? 근데 그거 렌엑이 고통받는거 아냐? 그럴 수 있어 아니에요 형이 신지 따라가세요 대신 저 갱킹만 상처려요 아니 저 갱킹 오면 돼요 아니 저 갱킹 오면 딸 수 있어요 제 뚜벅이라 괜찮아요 뚜벅이라 처음에 뭐지? 자 탑 갈게요 처음 이거 처음에 이 미포 처음에 뭐 뭡니까? 아 이거? 총알은 비를 타고? 네 근데 하나가 명심할건 저한테 투자하지 마세요 저 후반에 저도 터질거 같거든요 근데 미드는 터지면 끝인데요? 아니 죽지는 않는데 후반에 이제 잘 키웠다고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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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30초 남았습니다 음 망가진 덧난가 일단 저희가 후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왜냐면 초반을 넘길 수 있느냐부터 고민해야되요 아 오케이 맞아 맞아 문도가 문도가 다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알았어요 문도가 앞에서 다 비벼주면 될 듯 이거 탑동선 3렙 때 한 번만 봐주세요 네네 응 근데 이게 이게 사실 탑에서 싸우면 안돼요 그냥 그건 맞아 문도고 리신이라 2대2 싸움을 하면 안돼요 그럼 니가 다시 기등할래? 내가 그냥 괴로울까? 아냐아냐아냐 그건 말도 안돼요 이게 나을거 같은데 네네톤이 괴로운게 맞고 왜냐면은 베인이 CS 못먹는건 너무 위험해요 베인이 2대2 이겨요 이거 2대2 이겨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아 진짜요? 진짜 2대2 이김 3렙때는 이김 아 맞춤파라봐 나 이거 자신있게 말하겠어 3렙때는 무조건 2대2 이겨 질수가 없어 근데 문도가 4렙동선을 타고 3렙동선을 타면은 그때 실패했을때 바로 망하거든요 이거는 믿고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요 라인 일단 한번 밀어주세요 네 CS 구경할 생각도 하지마 최대한 밀면서 최대한 밀면서 최대한 밀면서 어우 잠깐만 난 큰일났는데 두 번째 웨이브 근거리 터뜨릴게요 상대가 안전하게 하네 일단 선인은 3렙동선 탈게요 3렙동선 탈게요 찍고 한번 누려볼게요 말파드 2렙동선이 4렙동선 3렙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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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렙동 4렙동 코끈 6렙동선 아 내가 바로 뺏어야 되는데 오케이 CS 신이 좋으면 CS 연주할게요 방패라 이게 슈바 살짝 아 내가 앞에 있으면 안되구나 라인 밀어주니까 저 집갔다올게요 네 당황해보는 보통 이 신발 먼저 가면 안되나? 원딜은? 경치 안팠으면은 괜찮아 그래 누구거 먹는게 중요하지 그죠 심지드 아직도 CS 0개 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전 4개 먹었어요 내가 이겼다 좋아 니가 이겼어 좋아 내가 이겼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저기 0개래 그러면 내가 이긴거야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심지드 저거 빠졌고 앞에가 계속 때리면 되거든요 때리면 후쿨이 이기거든요 이거 오케이 어 일로왔다 와 나 7개야 미친 완전 이겼어 완전 이겼어 어 간다 아니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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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음파 맞으면 죽어 바툰 한 분 빠져야돼 바툰 위로 빠져야돼 바툰 위로 빠져야돼 쟤들 다 딸피야 다 딸피야 아니 근데 물리면 죽으니까 양각이면 죽으니까 다 틸 타고 와야지 아 아 쟤 못 가요 네네네네 빠질게요 맞아 아 너무 손해긴 한데 어느정도 예상했던 결과긴 해 괜찮아 큰 차이 안나요 큰 차이 안나요 미드 빠져주고 미드 미드 나이스 나이스 미드가 너무 잘 흘려주고 있거든 지금 리신살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 탑숨만 쉬면 될 때 어떡해 근데 나 이거 다이브의 냄새가 조금 진하게 나는데 일단 와 탑 체력 없어 아 정글 오케오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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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상관없어 현재야 네 현재들 CS 2개야 찍어 눌렀어요 저 찍어 눌렀어요 저 말에 리신 꼬였거든요 일단 살짝 심지어 신진은 펠도 모르고 신진은 펠도 없으면 개이들 리신 집 갔을거야 지금 체력 없어서 리신 집이에요 체력이 낮아요 지금 백이백이에요 백이백 상대가 좀 병어적으로 하니 그러면 10초 정도는 바텀 이제 곧 갈 수 있어요 지금 싸우면 바텀에 도착할거에요 리신이 근데 오케오케오케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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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거 있는거 같은데 있는거 같은데 이거 가고있는걸거에요 가고있는걸거에요 싸우지마라 와 이거 타보고 진짜 딸 수 있을거 같은데 저도 체력이 낮아요 지금 네 그냥 한번 얘기만 해봤어요 얘기만 이거 얘기만 브리핑은 해야되니까 리신이 지금 안보여서 이거 들어갈수가 없는데 지금 리신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요 지금 리신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요 어 이거 솔킬가 나올수도 있게 대놓고 오네 아 솔킬 나올수도 있을거 같은데 이게 66이 상대가 빨라가지고 이게 66이 상대가 빨라가지고 뭐지 지금 경헌씨 바텀 몇 퍼센트에요 저희요? 좀 있으면 어렵대요 저는 멀었어요 상대는 안될거거든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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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죽겠는데? 미드 뛰고 있는데 전멸있어요? 없어요 바텀 뜰게요 바텀 뜰게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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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꺼 부터 천천히 천천히 아 나 졌어 나 신진한테 졌어 이러면 점프 없거든요 얘 점프 없대요 점프 없대요 아 잠깐만 좋아 괜찮아 괜찮아 현지야 괜찮아 저 형만 믿고있었는데 아니야 내가 눈물 날거 같은데 잘해볼게 잘해볼게 오케이 아 6렙 딱 되자마자 그냥 넘겨버리네 저거 이거 저 그 드래곤으로 와주세요 드래곤으로 그 안 믿어도 돼 안 믿어도 돼 안 믿어도 돼? 오케이 나무거면 되시고 딱 그 미포는 집 다질래요 그냥 어? 가요? 네네 지금 가도 돼 지금 가도 돼 아아 탑 못댔다 와 미포 첫 템 뭐야? 월식? 월식이야? 월식도 가고 돌풍도 가고 월식이 좋을 때 크라켄도 가고 마나무네? 마나? 뭐야 이거? 마나무네 간다고? 지금 천천히 가야된 이유 중 하나가 문도가 그렇게 빨리 세지는 챔피언이 아니에요 한 2코어가 나와야되거든요 연웅가고 마나무네 다들 잘 싸우니까 사고 안낸다는 마인드로 다같이 뭔가 상대 탑만 텔 있어요 조심 오케이 이거 땡기면서 하죠 상대가 이거 66이라 이거 안 보여요 바텀 안 보여 피타는 보여 저 이거 먹을게요 네 어 뭐야 와 아 정말 피했어 쟤는 왜 6렙 됐지? 난 5렙인데 상대가 66이 더 빨랐어 바비 말파 칭찬해 미드 노플이죠 미드 노플 미드 노플 가고있어요 가고있어요 빠지세요 그냥 그냥 빠지세요 이거 탑 텔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주위가도 나이스 아 맞으면 안되네 아 저희가 딸 수 있어요 66 찍으면 이제 오케이 적금 생김 여기 리신 올라감 드레이븐 내려가 드레이븐 내려가 드레이븐 내려가 드레이븐 내려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문도 세 문도 세 문도 세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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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나? 위로 안 되나? 잠깐만 그럴 수 있어요 줄 없나? 아 안돼요? E 없어요? 아 E가 멀어서 그냥 E하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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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한 번 더 나이스 쭉 뒤로 쭉 뒤로 후우 이거 랩 달려요 상대 7 7이고 우리 6 6이라 안 되겠다 말파가 Q만 날려도 좋네 좋아 죽네 상대 아직 탑 텔 있어요 예 궁 왔겠다 말파 저희가 몇 가지가 익스큐즈가 돼야 돼요 미드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 바텀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 그게 익스큐즈가 돼야 되고 그리고 탑이 되게 힘들긴 할 텐데 아 이 정도면 매우 갈만한 매우 갈만한 지금 상대 혹시 타워 압박하면 바텀 한 번 아 괜찮아요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돼요 아 괜찮아요 예 이 정도면 매우 할 만한 아 근데 뭐야 얘 월식 나왔어 미친 아 이거 진짜 이게 궁 돌아오면 죽네? 이게 안 익숙하셔서 그럴거야 말파이트 상대로는 저거를 항상 피해야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 흑정 없어요 이걸 갈까? 이걸 가야겠다 위에 신지 내려와 임신 위치 아세요? 임신 위치요? 바텀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일단 확인되면 알려주세요 약간 탑 냄새가 나가지고 아 이거 내가 처음에 주워가지고 주도권 넘어간게 너무 안주웠다 안주웠어도 넘어갔을거에요 아 이쪽이야 이쪽이야 냄새 졸라났어 이거 뭔가 있었군요 집갈게 얘 무빙이 말이 안됐어 말파공이 몇초지? 50초 하던데? 이거 탑 탑 탑 이거 갖췄는데? 어떻게 나 가질 수 없다 나 갈게 나 가져야되 이거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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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버려버려 와 얘네 와드있나보다 일단 전령은 대충 잘 막았어요 어 잘했어요 이걸 왜 튀어요 빨리 막고 나도 숨 쉬어야되는데 흠 흠 와 근데 얘네 타입까지는 안한다 어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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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 띄었다 아 죽었다 이거 이거 한번 볼게요 까불면 볼게요 말파 볼게요 멘탈을 잡으세요 여러분 아 멘탈은 전 괜찮습니다 10대 슥 차이까지는 버텨야되 멘탈은 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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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네 리신 궁 썼어요 리신 궁 없어 샀어요 샀어요 아 이거 탑이야 이거 탑이야 얘 냄새 빛나다 이거 미드 갖다 또 타봤어 이거 어 장난 장난 나 궁을 쓰면 안됐나? 리신 리신 여기 나 텔 있어 어 이러면 제압? 나 텔 나 텔 형 죽지마 형 죽지마 당연히 이건 못먹지 어디서 용을 먹을려 그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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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래에서 화이팅 분위기가 좋아진다 저 포볼 나갔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없는데 여기서 들어오네 여기서 들어온건가 여기서 온건가 여기서 온건가 그 저거 원프리긴 하다 사실 이게 아이씨 근데 이게 말파를 버리면서 원딜을 따라 들어올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원딜이 둘이니까 한명만 살리면 돼요 둘 중 한명만 둘이 안붙어있기만 하면 이기만 하거든요 한타네 5초에요 5초 특히 베인 베인이 조심해야돼요 철인 알았어 미포는 9만번 살리면 끝인데 베인은 지속 딜이 크니까 저희가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챔피언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사셔야 돼요 내가 살아 베인은 스킬을 다 피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 화이팅 화이팅 상대가 들어올거에요 무조건 들어올거니까 내가 먼저 들어간다가 아니라 우리집에 왔니 오케이 드레이븐 안보여요 어 약간 느낌 약간 살살 치는데 아 이제 탑 제가 봐드릴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전멸로 드러누고 피해야된다 혼자 가볼거 같은데 죽었다 오케이 아 경험치 먹었으니까 괜찮아요 어어 들어갈거면 뒤에 안들어가야돼 안들어가야돼 미드 비세요 미드 비세요 미드 비세요 이거 이득 볼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텀 밀릴게요 저 어차피 있어봤자 이거 미드 봐드릴거니까 미드 그냥 타워 툭툭 치워야돼 미드로 감 아 이거 받아먹고 감 네 달려올거거든요 달려올거거든요 넘기는거 썼으니깐 때리시면 돼요 신지드 위주로 신지드 위주로 신지드 위주로 바텀 프리징하면서 드셔도 될거 같거든요 네 저 집갈게요 저 없이? 저 없이 싸우기 여기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그냥 봐주세요 괜찮아요 들어오는거만 계속 잘라주시고 신지드 탑 신지드 올라간다 신지드 올라간다 신지드 올라간다 신지드 올라간다 신지드 올라간다 싸워만해요 나 궁 거의 찾거든 3명이다 3명이다 빠져야돼 말파두 여기 올라간다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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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샷 오케이 리신 점수하면 돼 오케이 신지야 너랑 신지드랑 CS 2배 차이야 니가 이겼어 그냥 바텀 안 밀면서 네 아이고 그건 가시면 안되돼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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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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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다 왔으면 이겼지 무조건 이겼지 트리온다 트리 샥 피하시고 트리 여기 와드 트리여기 와드 어 어 아 그냥 대놓고 들어와 이럴때 어떻게 그 거리를 주면 안돼요 거리를 주면 안돼요 여기 말파 여기 말파 어어 잡나요 잡았다 잡았다 이거 잡았다 어 이거 누가 받았지 제가 먹었어요 네 1킬이 그거구나 리셋됐구나 방금 문도가 먹었어요 방금 문도가 150 그전꺼 그전꺼? 그전꺼 미포가 먹었잖아 그전꺼 이거 드레이븐 노풀이거든요 그니까 말파 나쁘지 않아요 타임 맞춰가지고 드레이븐 궁 딱 갈기면 레오나가 죽여버리면 되거든요 싸워요 지금 싸워요 내가 킬 먹었네 내가 킬 먹으면 안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크면 클수도 좋아 나 용으로 감 드레이븐 없으니까 땡겨서 리싱을 잡는다는 마인드로 갈거에요 저 궁 5초 오케이 여기까지 땡길거에요 여기까지 레오나 좀 앞으로 트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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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다왔네 점프 빠진거 자체가 좋아요 오케이 못들어오죠 들어오는거 볼게요 와 괜찮아 킬 오케이 괜찮아 킬은 바로 도움 돼 적국 오케이 나이스 어 내가 먹었네 죄송 미드미드미드 미드미드미드 종수야 너는 잘 죽으니까 그냥 양보해라 나한테 무슨말을 하는거야 내가 트리싱을 4킬 넘어 먹었는데 달려가곤 있어 달려가곤 있어 미드 빠지셔야돼 돼 돼 돼 돼 돼 맞아 병곤아 천천히 해야돼 어 야야야야야야 제발 제발 코어팀 저거 너무 쎄다 아 이미 차이가 좀 나오는구나 지금 쟤는 신화가 있었어 난 없어 내가 바텀 갈까? 어 여기 여기 간다 간다 문도 간다 나도 간다 드래이브도 간다 죽겠다 버려버려 버려버려 못살아 데인 아래로 갈 때 내가 얌이 있는데 오케이 내가 아래로 가서 근데 이거 일단 말파궁이 있어요 지금 말파궁 왔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 이거 또 그 지랄 할텐데 안가야지 풀은 없어 나 타워 허깅 타워까지 들어와 근데 그럼 타워보다 뒤에 그럼 내가 드래이븐에 아니다 아니다 이거 말파이트 궁 할거거든요 미퍼 그냥 뒤로 빠지세요 버려요 타워버려 나 아예 뒤에 있다가 참전할게요 아예 뒤에 있다가 아니면 풀로 상대 말파이트에 궁을 반응할 수 있어요? 아예 안될 것 같은데 풀? 반응해볼게요 궁을 궁 쓰자 궁 궁 써요 둘이 붙지마세요 둘이 붙지마세요 어 내가 봐줄게 어 나이스 오케이 나 바텀 때리고 있음 저 위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때 되긴 해야돼요 저희가 한타를 한번 깔끔하게 이기려면 풀반응을 하게 해야돼요 드래이븐이랑 트타랑 다 바텀 풀반응 한 마랑 제가 바텀 밀었어 저 탑 밀고 있어요 미신 미신 이거 탑 빠져야돼 탑 빠져야돼 붙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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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에도 가거든 이거 같이 와줘야돼요 리포도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아니 아니 신지들 조심 신지들 어 설명수심 설명수심 죽나요? 살았어 살았어 추한 삶을 이어가나요? 체력 시비로 살기 나이스 바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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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치까지 말고 여기 와야돼? 여기 와야돼? 안될거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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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야돼 이거 쳐야돼 4명이와 쳐야돼 아니 안돼 안돼 힐있어 힐있어 오도하나 오도하나 배인 있잖아 배인 있잖아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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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말파가 말파도 부활해가지고 말파가 빨리잖아 오 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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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파가 있었던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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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로나다가 늦었어 토로나다가 늦었어 늦었으면 됐어 그리고 나 방금 부르기로 말파 궁 피함 나이스 아 궁 피 궁쌤? 나도 궁 들어 나 라인 하나 지울 수 있어 나 라인 하나 지울 수 있어 라인 아 참아 아 미친 말파 궁 빠졌어요 말파 궁 빠졌어요 말파 궁 아 이거 너무 아쉽는데 아니 이게 칠거였으면은 아예 리콜 안타고 다같이 바로 뭉쳐 바로 어 맞아 맞아 근데 그 저희가 그정도는 안돼요 아직 그정도는 그정도는 나는 여기가 내 집입니다 난 여기에 터치 잡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라인 한번 밀고 갈게 근데 던님 말이 맞긴 해요 지금 무조건 바로 하나 때리는게 맞긴 해요 맞긴 했어 그냥 다같이 뭉치는게 맞긴 했는데 잘할 때가 아니니까 저희는 맞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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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너무 안 무빙을 계속 되는데 맞아 아니까 오더 관리는 안하는게 맞으니까 맞아 맞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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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있으면 터졌어 탄 밀어놨어 나이스 나이스 맞았다 맞았다 아 맞았다 어 나이스 잘 맞았다 스타랑 말파 나이스 내가 자꾸 먹나요? 원딜에서 솔직히 좋아요 좋아요 막타를 잘 먹는다고 월딜이야 나간다 나간다 나왔어 맞았나? 원딜은 막타를 먹어야 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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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어갈게요 계속 들어갈게요 딘형이 어 오케이 오케이 위포공격이 좋아 어 뭐야 나를 원딜에 받아주는데? 리신부터 리신부터 이거 용 하자 그냥 용하자 오케이 오케이 저 그대로 라인 푸시할게요 푸시하고 볼게요 이거 좋아요 리신 없으세요 근데 저 그게 없어요 승낙 없어 어 나이스 뭐합니까 라인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러면 바론 발마하지 않나?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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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이드 없으니까 그냥 터주세요 제가 흑점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들어갈게요 레넥하고 같이 봐줘야 되는 거니까 아 이거 레오나가 근데 바론 탱킹 해야돼 안 그러면 딜러들 딜 없어 아 제가 탱킹 해야돼 제가 탱킹 해야되니까 둘이 탱킹하고 오케이 오케이 레넥이 콜해주고 레오나가 같이 봐줘야돼요 확인 확인 드레이븐 붙는 중 레넥이 시간을 봐줘야돼 레넥이 레오나가 와드를 깔아줘야돼 와드를 와드 없어 와드 있어 내가 와드 있어 먹었다 먹었다 안오네 빠지자 이게 미스포춘의 삶인가? 이것이 오토바이 탄 베이 나 그 다음에 징수의 총 징수의 총? 네네네 징수도 좋아 징수가 진짜 좋아요 왜냐면 상대 탱커가 단단하기때문에 직사시킬 수 있는 징수가 진짜 괜찮아요 한타형 원딜런데 1킬 오데스에서 5킬 오데스 됐는데 아아 징수 어 그러네요 킬 개주서 먹었어요 막타 맞춰서 한가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건 뭐냐면 말파이트 궁을 같이 안맞는거기 때문에 원딜 둘이서 무조건 떨어진다 한눈만 죽어라 죽을거면 한눈만 죽어라 죽을거면 한눈만 죽어라 오케 오케 말파이트 오케 좋아 오케 좋아 아 아이고 어허 벽궁 실패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깜깜히 저 다시 바텀으로 붙는 중 네 말파이트랑 다 올라온다 여기 내면 빼줘 빼줘 여기 리핀 말파 여기 리핀 말파 나 텔 20초 어 리쉬 올라온다 20초 어 여기 싸운다 싸움 났는데 레네 여기 quantify 깜깜깜 텔 있어 텔 있어 텔 있어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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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쪽 타워를 안팎해주세요 우리는 미드 밀죠 오우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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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우 운동 안좋아 이거 리심밉이 괜찮아 리심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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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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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수만 있으면 돼요 더 죽어서 바른 손해보면 안좋아 엄청 많이 뺐어요 상대가 근데 스킬을 오케이 오케이 말파 프리언니 다 빠져 때리지 마요 세비 마요 원딜 꺼라서 스킬 한 쿨 들면 죽네 다음 용에서만 잘 싸우면 되는데 상대가 전멸에 많이 빠져가지고 다음 용에서 이길 수 있어? 다음 용을 잘 싸우면 되거든 알파가 제일 쓸 적 있어 지금 다음 거는 용 안 보고 그냥 그거 해도 돼요 싸움각 봐도 돼 저쪽이 오히려 용 뺏으려고 무리할 거니까 나 테리스니까 내가 탑으로 갈까? 시야 먹는 것 좀 봐주세요 대신에 혼자서 신지들을 죽이셔야돼요 메드까지 먹으셔도 돼요 신지 너 뒤졌다 화이팅 신지 높은 거에요 신지 높은 거에요 쿵쿵쿵쿵쿵쿵쿵쿵쿵 오케이 바로바로 고고고 트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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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가요 뒤로가요 신지 살아있어 나 꽤있어 나 타워 맞고 있어 한번 빼고 해야돼 한번 빼고 해야돼 오케이 타고 까고 타고 오오 사운드 사운드 위에서 위에서 할만해 할만해 믿고 살리고 끝났어 끝났어 여기 베인 바텀 베인 바텀 나 바텀 간다 네 바텀 가져도 돼요 저희는 이제 베인이 바텀 한 네이브 밀고 일단 이거 바이게 먹고 바이게 먹고 아직 15초 남았어요 이거 미드 봐도 되겠는데 지금 이거 한 번 싸워야 돼 위치 대면 고 드레이븐 봐줘야 돼 드레이븐 봐줘야 돼 밑번 싸우지 마 밑번 빠져야 돼 나이스 나이스 드리박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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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포를 안 보네요 그러니까 터널이 시작 나 대창생할 줄 알았는데 미포는 빠져야대를 열 번 하셨는데 한 번도 안 뺀 어 나 죽겠다 천천히 천천히 오오오 뭐야 뭐야 안 빠지네 튼포가 화가 나가지고 안 빠져 좀 화가 났어 아 나 탑 지옥이었다 나 탑 지옥이었어 드레이븐 진짜 너무 포필 나왔어 아니 던져 던져 던지기 시작해 안하네 깜짝 와 이걸 이겨? 아 내가 베인 꺼내들었으면 이기는거지 한타형 원딜러 오케이 죽겠는데? 철인 철인하고 데스 똑같음 말도 안 돼 아 마지막에 또 이런 이런 축복까지 울려줘야지 와 이게 이걸 이겼네 루이님 짐 빠진거 같은데요? 강라인에서 계속 터지고 있는데 힘들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우리가 라인전에서는 고생을 하는데 계속 아니 그게 여러분이 이제 딜 그래프를 잠깐만 봐주시면 그럴 수 있어 그냥 네네 음 그럴 수 있어 뭐야 철인 나보다 못넣네? 병건아 베인은 그렇게 리포처럼 이렇게 궁으로 이게 뻥대를 넣는게 아니야 아 이거 실전 압축딜이지? 이거 다 한 땀 한 땀 때린거지? 한타 이렇게 탁탁타 베인은 한 땀 한 땀 때린거야 이거 옆에 있다가 그냥 스플래쉬로 터트린게 아니고 그렇지 맞아 맞아 바로 그거야 그리고 문도님이 1등 딜 문도 1등 딜 그리고 멘탈 안 터진 렛넥토님 그리고 이레아님 따봉틀입니다 포셔님 왜 멘탈이 안 터지지? 라인전 봤는데 아 내가 초반에 제가 잘못해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한번 원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겪어볼까요? 아 좋아 한번 또 겪어봐야돼 원딜 한번씩 돌아가면서 해야지 알았어요 아 근데 진짜 탑드레임은 정신 나갈뻔했어요 택쿼터 신지드가 나보다 템이 더 좋아 아니 제가 뭘 느꼈냐면 근데 약간 그 가능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침샹맨이 원딜이 아 왜요? 아 제가 이제 어떤 분의 3년 구독자인데 강원방송 보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훨씬 나아요 세범님 세범님? 세범님 3년? 세범님 아니에요? 나야? 아 왜냐면 아제마스 원딜러가 세범님이거든 세범님은 제가 구독을 하지 않았고 아 아 미쌌다 미쌌다 잘하는데 저 어디로 가야돼요? 세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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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나 정글 아 제가 정글 한 번 할까요? 알겠습니다 아우 명품 정글이지 MVP에 빛나는 잘하시니까 저는 무슨 서포트 선호하세요? 이레아님 그럼 루이님이 어디에요? 제가 미드를 갈게요 저 탑을 안할게요 서포트를 뭐하시죠? 노틸러스, 렐, 레오나, 브라운 마오카이 알리스타, 탈이 정글은 또 내가 아껴 놓을라 그랬는데 바드 레오나 무난하게 우리 원들이 누구야? 포셔? 특패 레오나 피식이 있는거면 좋겠네 현재 뭐하니? 저 그럼 오르나 할게요 오르나 좋아 둔둔해 네 아 근데 뚱뚱이 2명이네? 뚱뚱이 3명 부터는 좀 안좋잖아 삼뚱이 안좋아 삼뚱이 안좋아 안좋아? 그러면은 나 엘리스 갈게 어 히오스에서도 아 펜했어? 오케이 히오스에서 3탱커 조합이 있었는데 그건 진짜 잘하는 사람만 하는거야 포커싱이 안돼 포커싱이 뭐하지? 난리스 카아서스인데 뭐지? 카아서스는 파밍만 해야돼 헤카림 어때? 시원하게 헤카림 좋죠 헤카림 좋지 정글이 센거 해주시면 좋을거같아 에쉬가 낫겠다 정글이 센거 해주시니까 헤카림은 역시 파괴의 신 우주돌격 대 하이 눈 우주돌격 어 CC가 없잖아 아케이드로 할까? 아케이드로 할까? 아케이드로 할까? 아케이드로 할까 아케이드로 할까 음 으음 하하핳 팀의 균형은 유지되어야 미신 갈리오 쓰레쉬 미포 아 이거 왜있지? 아 정산? 알겠습니다 정산해드릴게요 왜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드베인을 하는거 보니깐 내가 좀 베인을 하는거 같애 어 구르길 좀 잘 구르네 자신감이 붙었어 아아 종수야 너 베인은 하지마 무슨말이야 나 잘했는데 니가 봤어? 아 내가 뭐 다른거 막 하지말라고 하진 않았잖아 이게 처음이잖아 베인은 하지마 베인은 변거나 내가 진까지는 봐줄게 진까지는 이해해볼게 진 잘했어 그때 이해해볼게 아 진도 완전 잘했어 그때 베인은 따윤이님만 하는걸로 아 이제 따윤이님은 베인 진짜 잘해 저번에 했을때 캐리했어 아 나도 캐리했어 상대 정글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포지션이 탑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화이팅 화이팅 갈까? 가자 가자 미드로 들어가는 방법인데 미드로 붙어서 붙어서 이렇게 아 근데 이거 아트가 너무 세요 아트가 1렙때 너무 세요 상대 아트에 쓰레쉬에 갈리도 있고 아싸 아싸 마순팔 미포는 없고 비중공격이고 초반에 리신갱이 날카로울 예정입니다 저는 헤카림은 창든마이라서 정말? 오케이 2스텝 이들 왜 자꾸 핑칭된겁니까? 아니 핑을 이거를 해볼라고 왜냐면 G를 누르니까 잘못해서 전멸을 썼어 저번처럼 이렇게 X가 뭐지? X가 와드는데 컨트롤러 하면 되는데 X? 나는 V가 퇴가 위험 V가 위험 G가 이거 아 X가 평타야? 이걸로 갑니다라 해야돼 E M 양성 저쪽 쓰레쉬네 좀 위험하네 여기 숨어있을수도 있네 자 앞에 갈게요 최대한 밀어볼게요 저거 안때리겠습니다 네 두번째꺼에요 아케이드 왜 딜이 들어가는것 같지가 않냐? 어 나이스 살짝 빠지고 빠지고 어 천멸 빌교 좋은가봐 밖이면 나이스가 잡힐 것 같아 박살났지 뭐 이렙찍고 갑니다 우리가 빨라 현재 어때 힘들어? 아뇨아뇨 여기는 할만해요 아까보단 훨씬 낫습니다 진짜 쓰레쉬 불약 닫음 천국이야 천국적 저쪽 뭐였지? 리심 뭐지? 어 조금만 기다리시지 돌아올랑 말랑인데 돌아올랑 말랑인데 리드탑 조심 아까비 드샷야될때 아니 막 돌아와가지고 드샷야됐어 탑 바이게임 버린다 아래로 가자 자 쓰레쉬 봅니다 쓰레쉬 오면 봅니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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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보여 지금 안보여 지금 안보여 이거 라인이 안좋아서 나중에 가자 상대가 탑 먼저찍겠다 상대가 탑 먼저찍겠다 상대가 탑 먼저찍겠다 어허허 지금 무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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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막 난사하죠 산책하고 갈게 아 오시면은 괜찮아요 할만해요 근데 이거 상대 또 와드다 와드있어요 와드있어요 와드만 해주고 갈게 여기 아마 와드인데 아 이거 한번 가자 요거 아이씨 어어? 서로 스킬 난사? 안되겠다 라인이 라인이 너무 안좋아 맞아 빠지고 이건 내가 놓고 나이스 안물게요 물어봤자 그거 호응이 안되니까 나 오긴 왔거든 바텀쪽 아 왔어? 오면은 내가 물게 와드 없을거야 발게 먹고 갈게 방금 미포가 윗무빙해서 가자 왔어 탑 탑 탑 탑 네에에에에 빠졌어 렌턴 와드 와드있다 와드있다 이거 다이브인가? 다이브 못할거야? 직갔나? 애매한데요 이 타이밍에 그냥 직갔을거 같은데 밀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차 한번 뽑기라 라인 미는거 보니까 다이브 같아요 어 그래? 저 유기 아직 아니라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밀죠? 없다 이거 다이브다 근데 못 죽일거 같은데 용 우리꺼? 용 우리꺼 못 죽일거 같은데 나 강타 없어 바텀 라인 밀고 이거 한번 먹자 되나? 저게? 제풀 빠졌어요 제풀 오케이 누구 풀이 빠졌어요? 아 그 아트풀 까비까비 아 나 강타 없어 근데 쟤넨 몰라 풀 썼으면 살았는데 하지만 너의 희생이 물용으로 변화를 빠졌다 아 용 먹으면 좋습니다 강타 없어서 뺏길 뻔 아 나 리신 탑이었으니까 아니지 않잖아 쓰레쉬 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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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라인 많이 탄다 우리 라인? 괜찮아요 용을 먹었잖아요 제 손해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 아니에요 괜찮아 이건 팀게임이야 팀게임이에요 형이 뭐할테? 오케이 허겁지겁먹네 미스포츈 6,6을 상대가 먼저 찍겠네 내가 그러면 윗동드에 놓고 다 터지 힐 힐 힐 힐 아 이거 라인 퓨징한다 얘 돌아왔어 아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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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면서 할게요 그냥 와드만 지어줄게요 이제 이렇지 리신 땅굴 파면서 들어오나? 계속 안보여 내가 탑에서 모두 보여줄게 아 방금 정글이 탑에 보여서 아마 그렇구나 여기 올라가나? 아닌데? 오른편 없는데? 와드 우리쪽 정글에 했을수도 있겠다 나 이거 먹으면 6렙이니까 하나 빼먹고 죄송 미포 한번 노려볼까요? 스트레시 안보여요 바투 한번 같이 가볼까? 아 근데 갈리오가 안보여요 스트레시 가요 가요 빠지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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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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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포 부터 스트레시 뒤에 가요 다 죽여 다 죽여 못 살았어 못 살았어 아 얘부터 봐야될거같아 빠져야될거같다 빠지자 빠져 빠져 나 살았어 안돼 카사딘 오 지켜줬다 오 잡았다 교환 꿀방 꿀방 그러면 탑 우리 이거 이득이야 이득이야 네 네 계속 개싸워요 개싸워요 아 내 스킬 한번 더 돌리고 갔으면 좋았는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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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까비 좀 더 뒤로 피했어야 되나 뭐 뭔데 이러면 현재 좀 CS 많이 아 예 숨통 좀 텄어요 평쾌 저 내려갈게요 바텀 이거 바텀에 풀 다 빠졌거든요 네 들어갈까요? 시야 보이긴 보였음 6 언제 되세요? 저 조금 남아요 한 4분의 1 일단 우리 6 6은 찍고 해야될거같은데 우리 우리 오른만 텔이 쓰면 이제 아니에요 저 텔 없어요 저 아까 라인 뽑기 그냥 거치면 돼요 걸 수 있으면 천천히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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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뒤로 빠지고 레오나 빠지고 레오나 빠지고 레오나 빠지고 계속 싸우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 가려 너무나 아프고 조금 천천히 하지만 더 쉽고 이러면 농 때릴라나? 아 나는 들어가라는게 나 들어가라는건지 알았어 갈리오 갈리오 바텀 갈리오 바텀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이거 가주실래요? 오케이 그냥 때리시면 돼요 지금 오케이 도발 빠졌고 도발 빠졌고 뭐였더라? 홈만 아 그거 뭐지 그거? 맨날 가는거? 아트 위야 미드 조심 미드 조심 아트 위야 방패 그거 뭐지? 맨날 가는거? 솔라리야 솔라리 솔라리 이 나오긴 했는데 전력용 가불기 트포온 전력용 가불기 어 나 여기 어디있으니드 나 올라갑니다 나 올라갑니다 카자진이라면 살았음 아예 해주시고 네 저 텔 돌았어요 네 레오나 레오나 6이 급하다 6댐 6댐 그러면은 현재 텔 돌았고 바텀 노스펠이니까 바텀쪽 가가지고 요먹자 네 저기 노스펠이니까 제가 궁받고 오케이 나 근처에 있어 나 왔어 엄청 열심히 미드 견제를 하네 걸렸어 빠지셔야 돼 빠지셔야 돼 한동안은 좀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바텀에서 하면 돼 어 너무 친다 여기 신나고? 피가 칩니다 피가.. 피가서 왔지 가자 어 맞아 궁 탔어요 아우 저 라인 박히고 있어서 텔 못타요 오케이 달리오 궁 썼고 맞아 이거 맞아? 거기까지 해야 돼요 거기까지 근데 욕 막았고 아 내가 궁을 맞췄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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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달달합니다 안져도 돼 안져도 돼 버스 너무 달달합니다 제가 합류가 좀 늦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상대는 줍니다 아 맞아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시간 끌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그럼 나는 들어가면 안 됐네? 넌 시간 끄는 거였어? 어 왜냐면 우리가 상대가 먼저 오니까 그니까 그래가지고 너 궁 쓰길래 난 바로 들어갔지 잘했어 니가 그래가지고 너 죽도 다 자른거야 그래? 안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나 왜 그리고 미드로 출근하지 왜? 나 바텀으로 갈겠습니다 자꾸 감사합니다 이거 저 텔 있거든요 그래서 2부시나 2부시나 2부시에 와드를 깔아두면 제가 텔을 탈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저희 2대2 무조건 이기긴 해요 네 네 저도 궁 돌아옴 네 근데 제가 먼저 궁 쏘고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도착하면 제가 쏴볼게요 전 CS도 안먹고있어요 지금 그럼 나는 바텀도 한번 볼게 나 지금 20초거든 여기 바이게 먹고있어요 아 좋아 좋아 어 저만 쓴 빠지기 백백백 나 왔어 나 왔어 지금 갈리오 가고있어 들어 온다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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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온다 텔온다 텔 뒤에 텔 뒤에 텔 달려간다 오케이 나이스 스턴 아 잘 끊었다 좋아요 좋아요 이거 라인도 볼거에요 라인도 볼거에요 어 나이스 오케이 난 잡았고 도망감 아트 아트 오케이 어 어 감 아트 아트 저거 궁켜져있음 그 막 날개 막 호로록 할 때 그 나방같이 평타 치면 그게 피가 어느정도 차 방금 자만해 가져도 되요 가져도 되요 어 쓰레쉬 왔다 잘못 까면 답이 안될 것 같은데 에헤 나 하나 어허 오우야 날래 날래 야 이거 맞네 농장이네 나도 나 타면 라인 좋아요 밀리는 라인이라 저희 한번 빼죠 이거 약간 불안하네 음 이거 아트는 오히려 바텀에서 할라그럴수도 잼이 야미 우리 바텀에서 그냥 계속 만들면 될 것 같애 우리가 이것이 좋아가지고 오케이 맞아 어 제게 모이세요 어트하면 이 라인을 땡겨보셔도 되요 그니까 와드 한 번만 더 깔아보기다가 어 와드가 없어요 이제 아 그래요 그렇게 8렙이네 이거 전령하려고 할 것 같애요 아트 무빙 보니까 거기 아래 조심하세요 아트 내려갔어요 네 제가 와드 박아놨어요 내가 그럼 와드를 엿땅할게 내가 그럼 와드를 엿땅할게 느낌이 느낌이 상당히 다 망간다 현재야 네 미드바텀 쪽으로 볼게 무리하지 말죠 네 어 이거 이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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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까지 감성이 부족하다 괜찮아요 이거 음 음 용 1분 딱 1분 쿨에 맞춰가지고 제가 하나 하나 돌렸습니다 나 바텀 직선게임 나 쿵 없어 6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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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용전에 아 용 나오긴 했는데 이거 용을 주는 마인드로 가긴 해야돼요 지금 내가 트래드었고 죽었고 상대가 안하면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신 체력은 어떠세요 미신 체력도 충분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도박이 오 타브로 갔다 타브로 가?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용을 한번 용해도 되겠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헤카림님 신났죠 오 나이스 바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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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카림님 강타 없죠 이제 상대 바텀 지금 집갔다가 상대가 돌아올 상대가 돌아올 8초 뒤에 오케이 오케이 애쉬가 같이 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갑정글비야 야 상대는 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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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이번엔 강타 입증 나이스 바텀은 누리죠 지금 바텀? 오케이 여기 피워했거든요 제가 지워볼게요 빠졌다 빠졌다 캡 반응 반응 소모 내가 없어진 거 보고 빠졌거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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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열갑네 오 청호와 청호 도불까지 야 미쳤네 생생이 다 있네 이거에 돌풍에... 야미 공격적으로 바텀을 키웠으니까 현지야 외롭지?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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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완전 지금 행복해하고 있어요 우리 아래쪽 이기는 거에 지금 버스 탈 생각에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아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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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갈리오가 미디어가 아트가 안보이거든요 갈려 내려온다 갈려 내려온다 우리 근처에 없으면 싸움 길어지면 상대 합류가 리신 여기 저희 정글 들어왔나본데요 어 여기 스트레쉬 원대 상대방이 이리로 올라왔어 우리 골렘 먹었네 얘가 우리 골렘 먹었다 골렘? 여기 먹었어요 여기 어 줘 예예 어차피 다시 나와 우진 적 블루쪽 네 와리가리나 밀고 밀고가고 밀고가고 여기 핑화 있거든 아니 와드있거든요 좀 이따 지울게 이거 쫙 밀고 여기도 와드 하나 있네 이거 탑 미아에요 오케이 여기 한 번 지울게요 딱히 없네 상대도 뭐 그냥 성장만 하고 무난한 판이요 야미 상대가 급한 판이에요 지금은 상대가 급한 판이에요 어 저도 내려갈까요? 와 뭐야 위포 궁 쓰고 라인민인데 어 저 갈게요 저 내려갈게요 어 뭔가 좀 급한가? 어 이거 갈리오 한번 가능하면 또 빠져갖고 와리가리치면서 그거 하는거 같은데 아크비야 어 갈리오 지금 못 참고 돌아섰다 와 뒤로 빠져버린걸 저도 지금 뺄게요 돈이 많아가지고 어디 타워를 밀긴 해야겠다 저도 돈이 많아졌어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갑니다 근데 좀 멀어요 하나 나이스 아 그니까 타워를 밀어야 돼 이거 빼야되는데 빼야되 빼야되 와우 오케오케오케 한번 시원하게 들어갔어 아트도 왔네 와 이걸 이렇게까지 들어오네 대구하겠다 합류가 좋네 근데 이러면 괜찮나? 탑도 들을 수 있어 이거 아마 다이브 할거거든요 이러면 나 달릴게 안한다 다텀 이러면 이제 제가 탑을 갈게요 네 제가 탑을 갈게요 제가 탑을 갈게요 아 가능합니다 용 1컵 아트가 좀 잘 컸네 아 근데 거기서 아트가 나타나네 레전드긴 해 아 미드가 너무 미운가봐요 제가 너무 미운가봐 흐흐흐 타사 뱅크면 못 이기니까 크리프 맞긴 하죠 할 때가 근데 또 미드 밖에 없는거 같긴 해 응 음 쟤도 탑에선 할게 없으니까 두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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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나? 이거 새거야 다 새거 현지야 미드 한번 볼까? 명생김 어 방금 쓰레쉬 직간다 쓰레쉬 직간다 어? 바로 때린다 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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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용하자 금방 잡거든요 뺄까요? 그냥 바로? 안 빼고? 금방 잡아 금방 잡아 적응 제가 리신 마크하고 있어요 오케이 먹었어요 오케이 음.. 쓰레쉬 뭐지 예에에에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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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씨 야 저쪽 궁이 잘 터졌다 어깨 욕먹고 서포트 하나 줬어 나쁘지 않아 아무도 안 죽었음? 한명 죽어 너 죽었어 그니까 왜 나만 죽어야되는건데 내가 딜이 안나온다 아 나 체력 한자리로 살았어 단단한데 철갑궁이라고 에쉬 엄청 잘 컸는데 잘 컸는데 딜이 왜 이렇게 안죽지 그래서 에쉬 안하나봐 잘커도 안나와서 에쉬가 미드를 가봐 나 같은듯 그거 라인 먹고 가면 될 듯 어 에쉬 나 갈려 한번 오케오케 어어 오셔도 됐는데 나도 갑니다 나도 가 어 스레쉬온다 그거 먹고 올라가 올라가 걸렸어 나 여기 여기 누구있다 미드라인 형 혹시 데려오면서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그 저 템오크림 해드릴게요 음 아 달달하네 오케이 오케이 타워를 밀어서야 될까 지금 우리가 미드로 한 명 더 가능 미드나 원딜 가능 이거 탑 바주션을 써야될거 같은데 예 안되면 주셔도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오우씨 아트가 너무 짧고 가고 어 리신 내려온다 인제야 리신하고 다이사 여기 안계셔도 돼요 여기 안계셔도 돼요 싸우지 말까 용악해요? 여기 아니죠 여기에요 아 빠졌네 안감? 나 안감 조금 애매할 듯 오우씨 이걸로 싸움이 났어 뭐야 이거 미켈라 뭐야 미신 났어? 랜턴으로 가 나 맞추고 들어갔어 이걸로 싸움이 났어 빠지면서 하면 돼요 빠지면서 하면 돼요 갈리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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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승 갈리오노플 참지마 참지마 이거 싸워 싸워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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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죄송 말하고 지우고 오케이 갈리오 등 덮었어 밀어져서 갈리오 궁 안맞은 아 아 내가 죽었어 아 근데 빠져야돼 빠져야돼 아 못 빠져 못 빠져 아 나 싸움 내가 우리가 괜찮을 줄 알고 있는데 우리팀이 안보고 있었는데 내가 후자 던전했네 죄송 까비 리신이 겁나 세네 지금 이게 생각보다 약하구나 얘가 지금 리신이 나쁘게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아직 우리 우리 나쁘지 않아 이게 불리한건 아닌데 유리하거든요 유리한데 싸움이 힘들어요 제가 바로 치자 바로 치자 바로 치자 아 이거 임매하네 매 한번 날려보시겠어 정글이 없어갖고 오케이 아 이거 봉풀쥐 있었으면 강타라도 해보는데 이거 한번 싸워보실까요 근데 1분지에 우리 3용이야 그 3용에서 4용 먹으면 이김 일단 미드 1차 미드 일단 미드 1차 미드 좋아 미드 1차 미드 1차 어 이거 빼면서 해 빼면서 해 빼면서 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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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업그레이드 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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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업그레이드 오케이 템 못참치 바텀 커버 용 용 40초 내가 탑을 밀어야겠다 우리가 타워를 하나도 못 밀었네요 우리가 타워를 하나도 못 밀었네요 예예 그니까 타워를 못 밀었네요 그게 찝찝해 카파마 카파마 아트록스 미신 여기 돌아온다 미신 아트록스 15초 15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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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돼요 용 쪽 시압 왔거든 저기 안 줄라고 카사딘 미리 와야될 것 같아 죽어 카사딘 한번 키워 어떻게 싸워 내가 카사딘 와야될 것 같아 이거 안 싸우면은 저희가 지거든요 5대5를 그래서 지금 제가 탑을 밀게요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싸우지 말고 안 싸우는게 맞아 지금 미드 라인 같은 거 좀 먹어도 미드 밀죠 그럼 용은 주는 거죠 네 용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바텀 제가 먹을게요 오동이 바텀 잠깐만 이거 바텀? 아야야 저거 원딜도 있고 안될 것 같은데 뻔하는데 좀 넘긴 했는데 리즈는 위로 돌아왔다 아 그래요? 계속 푸쉬할게요 어 이거 오른쪽구나 네네 바론 시간을 흘리는데 일리용 쓰는 거면 나쁘지 않거든요 뭐야 뭐야 찍혔다 바론 일곱시 타워 하나도 안주고 바론 넘기면 너무 이득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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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쓰레시 아 막 1 1 1 아 살면 이제 살면 이제 그럼 탑 한 번 던인다 아 저거 안뒀어? 나 왜 전멸을 어디다 썼을까? 빠지면서 빠지면서 괜찮아 괜찮아 1대2가 1대2가 서폰미드가 형 빠지셔도 돼요 거기 4명 다 있지? 예예 탑 하나 더 상대 애달아 애달아 탑 지금 고속도로야 이거 치감 가야되는데 치감 있나요 혹시 저희? 파워는 없어요 나도 갈게 이제 뭐가지 이거 그냥 1딜하고 저만 가는게 맞을수도 있어요 저도 다음템으로 갈게요 일단 치감이 뭐있어요? 모렐로도 하위템 아니 아니 나 나 1딜 애쉬는 저거 천영린의 대범 어 어 곧 16렙인데 이거 한번 싸우까 미드 애쉬공쓰고 갈리오 타면 돼? 나도 보면서 16렙 찍고 16렙을 찍어도 되고 아니면 용 직전에 이럴때 이득 보는게 맞거든요 이거 그리고 템 업그를 하고 하죠 컨턴이 이거 두명 다 되요? 서폿 미드 다 되요? 네 지금 그쪽으로 가요? 예 제가 붙은데요 움직이시면 돼요 움직이시면 돼요 어 좋아졌네 하트 한번 잡고싶다 나이스 오케이 저쪽 탑 제가 갈게요 오페 최후 Prison 저는 600렙 짱 숨어 compartil 5 el 35 수동 ろう 작사 0 뉴 power 버려야돼 버려야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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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론 주겠다 디퍼가 프리드의 돌툰까지 써서 우리가 둘 다 그거였네 거기서 스펠 뺀걸로 맞아 맞아 욕심부렸어 억제기 나가는거 아냐? 못막아요 못막아요 앞에가면 죽음 쌍둥이에서 막아 끝날수도 있겠는데 끝날수있어 간다 간다 용은돼 용 바로달려야돼 나 13초 얘네가 용으로가네 용을 한번 막아볼까요 차라리 용은 될거같은데 천천히 천천히 너무고판대 너무고판대 저는 괜찮아요 저는 살수있어요 나 나왔어 가고있어 어 바로 안먹는다 아 이제 나왔네 제가 못먹기 견잘거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못먹으니까 어 궁쌌어 와 발차기 와 발차기 어디위포 야 이거 피닫을까 리싱봐줘요 리싱봐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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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싱봐줘요 리싱봐줘요 하나씩 하나씩 에시만 봐줘 에시만 봐줘 에시만 봐줘 에시만 살려 에시만 살려 에시만 살려 에시만 살려 에시만 살려 유 에시만 쏘려 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Kick 클 decrease 까비까비 리신이 들어 으때 제가 더 순발력있게 궁 써서 한보다 이용찐 옹타임을 지켰음 리신이 좀 잘하네 라는 일진대로 그리고 tava 안 나오는 애봐나 시간을 빨리 가고 나서 다른 걸 봤어야 돼 어 이거 맞나? 아 끝났어 GG 까비 근데 내가 레오나만 하면 지네 내가 레오나를 하면 다 지지 이번 시즌 레오나만 하면 지면 아니 근데 첫 패배야 잘했어 어 나는 오늘 고통받은 현지에게 아 아닙니다 아 아트 발을 못 묶어놨네 돌아가면서 들어야겠다 던진 종수에게 저 안 던졌는데요 랜디 종수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창민님 예? 7번이 팀 내 최다 데스시네요 네 그렇다고요? 개유치 진짜 개유치 저 잠깐 화장 좀 다녀올게요 알겠습니다 침막 아 침막 아 침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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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터 가서 쉬세요 좀 네 아 저 오늘 아침부터 방송했는데 아이씨 이거 침막 나 열 다섯 시간제야 형님은 뭐 일상이잖아요 그런거 열다섯 시간이 어떻게 일상이야 아니 일상 아니야? 침막 침막 열다섯 시간이 일상이야? 아니었나? 아 일상이면 좋긴하지 열다섯 시간이 아 저 세수하 잠깐만 하고 올게요 오케이 이게 제가 노를 한 세 시간 넘게 하면 이중이 안돼 아 방금반에 제가 잘 못해가지고 너무 많이 던졌어 아뇨 종수가 던졌어 랜디종수 랜디종수 아 근데 이건 진짜 정리 너무 힘든 게임이긴하다 카사지는 어때요? 옛날이랑 많이 달라요 느낌? 아 너무 달라요 너무 안좋아요 좀 탱키함이 없죠 네네네 아예 종야를 미리 뽑아야 되는거 같더라구요 이코으로 음 많이 막 달라졌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 근데 딜은 잘 나온거 같은데 방금 아 근데 이게 그거잖아요 다른 챔피언들도 딜이 다 세져가지고 아 카사딘의 그런 뭐 16렙 파워 이게 의비가 크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음 이게 옛날 그 16렙이 아니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차라리 트팸은 스턴 같은게 있어서 좋았을수도 있고 그럴거 같더라 아 아 근데 아트 저거 선열 진짜 빨리 쳐내야 돼 아 선열이 너무 좋다 아 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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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해도 될까요? 아 랜디종수가 되게 욕심이 있는데요 근데 하는건 상관없는데 그 포셔님 좀 쉬셔야 돼요 서포트 아니 욕심이 아니고 너무 딜러만 했더니 힘드네 그럼 그럼 제 원딜 한번 받아내실래요? 어 종수씨 내가 한번 받아낼게 이럴때 종수씨 한번 그러면 포셔님 어디로 탑룰로 해 내가 미드할게 아 차라리 내가 미드할게 아 미드에 아 탑은 진짜 못해 알았어 탑 미드룰로 해야겠다 서포트 침착맨 원딜에 철명심 서포트이다 크으 상체게임이네 미드룰로 캠이 뭘가지 원건아 힘들어? 안 힘들어? 편해? 원딜 뭐할거야 약간 역시 나가신거 같은데 나 미포 나 미포 나 미포 장인임 미포? 잘 보고 배워 이것이 서포터야 알겠어? 아 미스터옥도 왔네 미스터옥아 잘 보고 배워 이것이 서포터다 내가 한번 가르쳐줘 오케이 요새 1티어가 뭐 이런거냐 레오나 쓰레쉬네 미스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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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피언을 금지할 차례입니다 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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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해야돼? 해적 내가 있어 아 해적? 나 뭐하지? 뭐 좀 싫으신거 있습니까? 그.. 아트록스 하겠습니다 아트록스 아트록스 좋아 꺼내기 싫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벤하겠습니다 포셔 탑이야 탑룰루야? 저.. 아니요 제가 탑 아 미드 룰루야? 미드 룰루가 요새 딜이 좀 나오나? 아 제가 할줄한게 없어요 모르가나 할까요? 모르가나도 가능 아냐아냐해 아니 그러면은 병건이가 잘 커야겠네 나는 뭐 잘 크지 그치 넌 잘 크지 아 나 미포 장인이야 탑을 탑은 뭐라지 흠흠흠 저는 그러면 왠지 시간상 이번판이 막판이 될거 같거든요? 예예 네네네네 이번에 잘하는거 할게요 잘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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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무래도 못하겠네 잘할.. 선택해주세요 잘하는거 본인을 지켜주.. 지켜주는거? 아니요 지켜주는거 모르가나 공격적인거 노틸러스 하나 선택하세요 딜도하고 탱도하세요 네? 딜도하고 탱도하고 딜도하고 탱도하고 딜도하고 탱도하나구요? 카리누스 밴을 했다 서포터는 처음에 처음에 쎄 서포터는 점점 썩어갈 뿐이지 맞아 탑은 뭐냐 현재야? 아니야 모르가나 한파당이 죽인다 네? 나 모르가나 할게 모르가나 아.. 생각하셔야 돼요 아우 그렇게 뭐... 전건아 너 유성들거지? 어 딴거 할까? 나.. 아냐 나도 유성들라고 셀트같은것도 괜찮긴한데 쌍유성 쌍.. 쌍성으로 조져버리기 아 근데 탑은 AD가 좋긴 했는데 아.. 앗씨 서포신나 아.. 앗씨 서포신나 아 앗씨 서포신네 재고 그거 가는건가? 앗씨 서포신나 에쒸 서포신나 니달리 탑이야? 둘 다 가능성 있네요 니달리 탑은 너무너무 옛날 감성 아니야? 한 시즌 2,3? 한 시즌 2,3? 시즌 2네 시즌 2 시즌 2,2,3 중간중간 이거 몇 번씩 나오긴 했어 그 당시에 AD 탑 니달리 트포 가는 거 막눈님 장난 아니었는데 거의 랜턴 니달리 저 그럼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랜턴 랜턴 마이 랜턴 니달리 모르겠어 일단 리신이 정글 가고 있는 랜턴 올라프다 랜턴 올라프 이거 뭐냐 미드팡테 같은데? 탑 니달리 미드팡테 서퍼데씨? 라일락 올라프 대 막눈 올라프 하지만 템트리가 갈려가지고 둘 다 탑 미드가 되니까 이게 좀 헷갈리네 탑 니달리 그러네 미드팡테 원딜에 유성 어 보호마게씨야? 멀리서 카이팅만 하겠다 자기는 안죽겠다 아 이러면 나 저거 들걸 재생의 바람이 더 좋은데 경건아 전판 해보니까 어땠어 전판 해보니까 섹시했어 아 그니까 좀 맞았어 너랑? 어 이거? 이거 나 장인이야 오케이 그럼 이제 가자 너 장인이니까 오케이 아 나 못참아 나 진짜 비포 나 비포 이제 좀 소질 있는거 같아 오케이 너는 못하는게 없어 비포가 좀 날먹으긴거 같아 저는 전장도 잘하고 뒤에 있다가 그냥 궁만 갈기면 되는거 같아 맞아? 내가 이해한거? 붙어갑니다 나 아직 스킬 안찍었어 네 안찍었어요 나는 찍어 찍어야지 반응성이 좋아 이길 때가 제일 싫어 이때가 좀 입맛이 씁쓸해 여기 있자 여기 있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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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가야돼요 근데 저기 니달리가 확인이 가능해서 아니 입맛이 안좋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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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맛이 안좋아 담배를 피고 있지 않을까? 흡연자들 아닐까? 너무 위험해 보이긴 한다고 입맛이 안좋아 아니 아니요 상대 탑투 갔을거야 여기 알지않으면 랜디종수의 2구 2구가 되지않을까 정말이야 어 상대도 우리 레드인가보다 네 볼쪽 한번 볼게요 좋아 그런하게 내려갈때 조심하자 어 여기서 나 W 찍었어 바텀에서 대전쟁 한번 일어날거 같아 내 생각엔 그럴거 같애 어허허허허 이거 정글도 붙어줘야되요 이거 정글도 붙어줘야되요 저 빵테도 볼 수 있어 아니 빵테가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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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시 전멸을 너무 지쳤다 아 뭐야 어 배려 아 정글을 여기서 먹 하하하하 오케이 대전투쟁 흐어오 오우 으흠 하하하하 우주 전쟁 근데 너 왜 위로갔냐 변거나 하하핳핰 근데 리신은 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흌 왜 끝까지 쫓아가서 때렸지 으흐흐흐흐흐흐흭 왜 그리로갔어? 저 죽었어요 아 아 아 아까 이쪽 팀 해가지고 ㅎㅎㅎ 정서야 내가 뒷맛이 안좋다고 했잖아 괜찮아 잘했어 상대 AC베리어랑 프리 다 빠졌어 맞췄어? 돼? 안 돼? 와... 이거 죽겠는데? 어.. 카이살때릴거지 어 싸우건데 너 어디보고 있냐 근데? 아 나 뒤에 AC AC는 빠졌으니까 우리가 2명이서 피할 수 있잖아 아.. 아니 난 종수 믿고 때렸지 아니 아 뭐야 이거 왜 안들어왔어 아.. 씨 이미 나 여기서 때리고있어 못배 아.. 미치겠네 쟤 나 맞았어 옳지 집갔다 쟤네 근데 체력이 없기네 아니 근데 여기서 2를 맞지 않았나? 타워앞에서 2를 맞았는데 어 이거 한번 큐 한번 볼까? 아니 그냥 가 가 가 쟤 사고 냄새나 사고 오우 알았어 알았어 자 다들 힘냅시다 예 화이팅 자 힘냅시다 한번 웃읍시다 하하하하하하 루이님 말씀이 없어지셨는데 화나신거 아니죠? 제가 마이크를 끄고 있었군요 아 예예예 왠지 제가 엄청 빠지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빠지는거에요 저게 저 상황까지 다 생각하고 빠졌어야 되거든요 아아 아 진짜 나 아 죽었다 아아 으아 어떡해 빡세인데 빡세다 왠지 딴거 들었어야 되는데 예측 블리칭 널게 스킬을 쓰지 말란네 정신 나갈것 같다 이거 이 새끼 이 새끼 전라인이 터졌는데 야 저거 배가 이거 이거 뭐냐 어 활살통이구나 배가 그 손목에 있는건지 흥 쓰읍 이게 몰라 뭐야 이거 밟고 뭐지? 되게 우습게 보는데? 제가 제가 볼? 우습게 보이지마 아 잠깐만 아하하 따다다다 하지만 우디르가 왔다 어 리신도 왔다 태그 멘치 좋아 좋아 근데 어 나이스 이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제압이야 제압 키워서 먹어 그래 키워먹어 손 한번 들어가면 미신 아우드로 잡았다 자 어어어 온다온다온다온다 왜 6렙이야 좋았다 좋았다 많이 좋았다 6렙이야 6렙이야 나도 올라가고 있는데 좀 멀어 우리 이런 난전벌해주면 우리 좋아 일로일로 왔어 왔어 왜 좋아 왜냐면 오케이 오케이 왜 좋냐고? 그냥 그냥 우리가 불리한 싸움이었어 그냥 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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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안 돼? 아 레벨이 낮구나 우리가 오케이 경곤아 난 간다 어 툴피왔네 안 간다 아 아이고 아 아 저걸 내가 막았어야 돼 정말 날 간다 나이스 나이스 리신 온다 리신 온다 리신 온다 리신 온다 와 잠깐만 와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와 아 나 당연히 죽는 줄 알았는데 나도 우리가 약해 아 내가 잡밥이었네 무지하게 약해요 무지하게 우리가 무지하게 약해요 우리가 엄청 약해 그래 탑도 탑도 힘드네 어 근데 많이 많이 트였다라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따라왔어 많이 따라왔는데 킬이 10개 차이야 어 그러게 왜 이러지 나는 타워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여기가 내 집입니다 간다면거나 내 집이요 와 이게 행복롤이구나 아 근데 한타가면 우리가 또 이길 수 있어 부시바 끈 위험해 내가 마이크 끈 스노우볼 이렇게 굴러겠네 방태가 너무 세다 마숨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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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곤아 일로와봐 어? 정수야 얘 못 잡을거 같은데 빨리 와 뭘 와 우긴 할 수가 없어 용용용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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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라 나이스 aquela kl 저게 나이스 나이스 저게 다이스 나이스 에이씨 와 씨 나이스 Q 4초 3초 그만? 아 이거 죽을뻔했네 할만해요 그만해 0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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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감류는 가능한데 아 겨자 쓰지 말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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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다려줬어? 어 뭐야 나 왜 죽음? 점화 점화 아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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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았다 오케이 우리 이런거 나쁘지 않아 이런 딜교 오케이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었으니까 음 오케이 이거지 오케이 형 저 탑갈게요 탑갈게요 음 서로 교환?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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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니달리 못잡았어? 아 날래 리진 간다 리진 간다 빠지면서 아 잔신 오케이 괜찮아 현재 멘탈 챙겨 멘탈 챙겨 네네네 오케이 근데 너무 해막지는 마 알았어 아 뭐 굳이 안 해막을 이유도 없어 아 풀출을 했어야 돼 아 아 아 이렇게 짤리네 계속 나도 CS를 거의 못 먹어 어 어 맥 날라간다 저기 아 아 이거 가텀 혹시 뒤에다 와드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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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아니 됐어 빠졌어 한번 왓 해볼게 시야는 다 지웠거든요 싹 다 끝났어 이렇게 왓 한번 했어 어 저희는 아직은 괜찮고 여러분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15? 첫 번째 사항이 이제 30분 정도를 버텨요 그럼 40분 정도 게임을 하면은 저희가 역전이 가능해요 야 40분 게임 오케이 네 40분 게임 첫 번째 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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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없는 그 사회주의 라곤이 됐을 때 그럴 수 있어 어 병곤아 내가 피 맞추면 걷다가 궁갈기면 이제 죽지 않을까 맞아 맞추면 다 물몸이야 한눈만 걸려 두번째가 이제 행복버튼이란게 있어요 로렌은 행복버튼 버튼 한번만 누르면 모두가 행복해질수록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흠 이제 뒤쪽에 날아갔어 바텀 맞께요 바텀 맞께요 바텀 맞께요 바텀 맞께요 오케이 애쉬 맞췄어 어 내가 맞았어 나 좋았어 어 애쉬국 맞았어 애쉬국 나이스 살려줬어 오케이 덱고와 여기 부시에 있어요 부시 라인앞 라인앞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바텀 풀라면 이거밖에 없어 나이스 바텀 없어 바텀 풀라면 바텀 하아 바텀은 그정도로 안풀립니다 사실 하하 하하 너무 저를 풀고싶었어요 불화에요 저를 풀고싶었어요 빵테 없어 빵테 없어 빵테 없어 하지만 네 하지만 이거 밖에 없어 이거 해야돼 조금만 빌어 빵테 없어 빵테 없어 빵테 왔어 빵테 없어 빵테 빵테 없어 빵테 없어 공성 가능 네 가야죠 그리고 내 키로먹은데? 이거 근데 전령 풀겠다 푼다 온다 와 뭐야 애쉬까지 왔어 가줄게 가줄게 나도 갈 수 있어 차이가 오히려 벌어질 수 있는데 탑 쌓으면 안돼요 탑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얘는 너무 말도 안 되는데 나도 탑으로 가고 있긴 해 아래 봐주세요 이걸 봐주세요 이걸 봐주세요 아냐아냐아냐아냐 너무 깊어 너무 깊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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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라인드 있어가지고 안돼 안돼 너무 딥해 나 미드커버 줘 어떻게 안아프냐 쟤 얘네 텔 빠졌어요 니달리 아톰 좀 편하게 하셔도 될 듯 지는게 이기는거야 지는게 이기는거야 다시 마턴감 이런게 비치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어 애쉬 애쉬 피했다 피했다 나이스 피한게 아니야 몸 맞춘거야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오케이 다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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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가있다 다가있다 다자아 flies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쪽이 더하고 싶어서 한 번 던져주는거 같은데? 더하고싶어서 오케이 더하고싶어 못참아 오케이 용 나이스 오케이 괜찮아 이거와주세요 이거와주세요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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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르 야르 저 보고있어요 보고있어요 와 이씨 풀 빠졌어 판테온 오히려 좋아 이거 다 먹으려고 쟤 오바했어 잘 큰 판테온 일어미득 빠지게 빠지게 가지않게 아이고 맞았다 아이고 빼야된다 오케 나이스 탑킬 좋아 오케 나이스 나는 미포라고 해 아까 800골드 주워 먹었어 나이스 나이스 내가 왜 자꾸 막타를 먹는걸까 조금씩 따라왔어 오케오케 가능 가능 저도 제압골 먹었어요 세탁형 원딜 아 미드로 다 얼마나 부쌍했으면 W한번 맞췄는데 80원을 준다 오케 아 이거 베르나르 베르베르 드립을 치려고 했는데 우리 정글이 우리 정글이 아닌데 우리 정글이 아닌데 한번 한번 지워볼거야 나 왔다 아 이러지마 콜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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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간다 돌아서 간다 오 너무너무너무너무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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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았네 오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너무 못봤어 아냐아냐 이렇게 받아 먹으면은 언젠가 뒤에 와 이것이 세탁형 원딜이야 오오케 상대 오지마라 유성 유성만 유성만 달달하죠? 나보다 충전용 물약 잘쓰는 원딜 없어 좋아 충전을 했으면 써야지 그리고 놀라운게 지금 용도 별로 차이가 안나 거기는 와드 거기는 와드 어? 거기는 와드 나는 아래가서 먹는다 어? 어 이거 와드 못먹나? 나갈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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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만 벌어졌으면 좋겠다 한타만 한타만 아 CS 그냥 프리징해서 먹어 프리징해서 어? 얘네 계속 무리한다 저쪽 저쪽 들어오는 조합이라 무리하면은 우리 바나무 이길 수 있어 한타 빨리 열어보세요 한타만 합시다 우리 아 근데 우리가 여시는게 아니야 병건아 한타가 안 열리면 제가 성장이 멈춥니다 아 재있던 고리 이거 하나 드세요 제가 다 뺏어 먹어서 저거 바텀 드시면 되죠 아직 18분밖에 안됐어 지금 보니까 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끝 이야기 근데 atorio 맛있어 그러다 마쇼 好 니다리에 안죽냐 죽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다 너무 양고하신 것 como 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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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통수 뒤통수 뒤통수에서 갯빼 뒤통수에서 갯빼기 던진다 던진다 거 거 뒤로 갈게요 저 뒤로 갈게요 뒤로 갈게요 이거 보세요 아이구 이거 이거 보세요 노공이네 노공노플 노공노플이에요 노공노플이에요 카이사부터 카이사부터 나이스 잡았어 던진다 마무리 마무리 역전이야 역전이야 지금 집에 가실 분이 아이템 사실 분은 바로 사셔야 돼요 40초 되기 전에 사셔야 돼요 둘이 던지고 있어 다 이긴 줄 알았나 봐 오케이 왜 이기지? 상대가 던져서 빵태가 다 먹어가지고 아 그것도 맞아 빵태만 먹는데 거의 전체적으로 근데 아직도 분리한게 CS가 상대가 훨씬 많아 괜찮아요 사회주의 락원으로 만들면 돼요 40분 게임에 화면 돌아가서 못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우드로 주겠습니다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네 네 저는 미안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와드만 와드만 잘 가려도 돼요 와드만 잘 가려도 돼요 이거 제가 뺏고 도망갈거에요 저 6초 5초 제가 할수도 있어요 안 맞았어 아 아 제가 공을 쓰면 안됐네 아 까비 아니 써도 괜찮았어요 근데 상대가 거리가 안나왔어요 1초 뒤에 쓸걸 1초 뒤에 썼으면 거리가 잘 하신거에요 굉장히 괜찮았어요 리신 피가 없어가지고 급발진 어디 지금 썩 썩 터가지고 쩍 와 세탁총 원딜이라고 어 맞았어 아 아 도맡다 판퇴 어 어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돼요 빠지면서 해주세요 빠지면서 해주세요 이거 빠지 집게 Excuse them 반퇴요 뚝x2 오케이 나이스 초clπ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여기까지 왔어요 저 여기까지 왔어요 뒤로뒤로뒤로 아래로 두세요 위로š도지 마세요 리달리탄 둘이 불로 저런른거 못찾는데 참을까 가쟤야 되여 카이사 아래에요 다음은 콜 Students 이거는 항상 겨우 갯배 Gotcha 네 근데 내가 사이드 돌아야돼? 미드에 다 모이는데? 아니 이거는 저희가 던지려고 계속 받아먹어야돼요 사이드 가지말봐요 여기 안에서 감남 아래서 입을 약간 벌리고 계시면 되요 계속 감남..오케이 이건 좀 잘라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미드..병거다 미드 CS 어 집에 왔네 너 줄게 제가 갈게요 미드에 지금 박 터져 먹을사람 많아 미드에 먹을사람 많아 합의 라인이 길어서 사이드를 못가겠어 어 저거 빨리 허겁죽어 미드에 어 아프다 판테 Q 한번 맞췄는데 체력이 3분의 1이다네 왜냐면 그것이 판테온이니까 그것이 판테온입니다 아 이거 한번 Q 한번 맞춰서 위보 궁 한번 덮어야 될 것 같은데 판테온한테 맞았는데 간지러오는 것도 이상하잖아 오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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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멸이 돌아가는데 나 죽었어 이거 죄송합니다 애쉬 궁에 맞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옆구리 니달리 조심 옆구리 니달리 조심 그냥 그거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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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 상대 빡겜 중 상대 빡겜으로 전환 우리도 빡겜 갑자기 진지해진 우린 근데 처음부터 빡겜 저 자식들 바론을 못갈 어? 바론을 간다고?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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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름판 날렸어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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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 참아 나 못 참아 나의 스템이 좀 안좋긴 한데 나의 활브로 갈게 활브로 할게 느려 느려 활브로 할게 어 반 좀 빨리 어 나 가는데 나 이제 어 아 먹을랑 말랑 갑자기 때렸다 맞았다 이거를 현재가 리스를 데리고 가나? 아 근데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바론 리셋 시킨걸로 만족하죠 우리 바론 리셋 시킨걸로 만족 도라우니 도라우니 어 바론 리셋 좋았어 카이사는 잡을만 했나? 네 정글 잡았어 산다는건 좋은겁니다 아니 저거 못 들어가지 그냥 나 혼자 정글을 잡고 어 뭐야 바론을 쳤다고? 아 마무리했네 카이사 위로 빠졌는데? 왜냐하면 왜냐면 왜냐면 그것이 적 팀이니까 계속 어구 쳤네 어구로 핑퐁 했나보다 애쉬 궁 조심 어구 그거 해야겠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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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마나가 없대 마나가 나이스 나이스 저 궁 8초 저 궁 14초 저 궁 14초 빼야되요 미드 라인 안좋은데 그냥 용 주죠 이거 3용까지 있어요 비포구 있나요? 비포구 있으면 한번만 써주세요 위험해 아 못먹었어 참아 너무 빨려들어왔다 괜찮아 그래봐야 아직 3용이야 4용 아니야 이게 그 이 억제기 주죠 억제기 주죠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밥 먹은게 좀 차이가 나네 저희 3명이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바론 묻히면은 못 먹어 아 집뻘려 쌍둥이 해서 민요 네이브 근데 쌍둥이 치는건 선 넘었어 쌍둥이 치는건 진짜 선 넘었어 아유 가요 지금 가요 지금 가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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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아이씨 뭐야 푸운이었네 다 죽었다 하지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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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됐어 됐어 끝났다 오 센데 아 원질 수혼 받네 템을 못 받네 미신 되려고 왔어 뭐야 어 잡았다 어 어 659홀드 나 나왔어 나 나왔어 그리고 판테온은 갑자기 궁으로 집으로 귀환 블랙실드 안 되나 안되나 하지만 노란 카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 사라졌어 판테온 경험치 3배 이벤트거든요 저희 오케이 좋아 금방 따라올 수 있어 이제 CS 좀 편하게 없겠다 어 방학이야 대박 역시 세라버니 역시 경험치 이벤트는 인정이지 겨울방학이 안 끝났네 아직 겨울방학이야 아 대이득이야 겨울방학이 안 끝나 대이득이야 근데 이건 뚫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거긴 뚫리면 안 돼 저거 방학 숙제 30일짜리 저거 뚫리면 안 돼 니달리 왔다 바텀 뭔가 잘라야 되는데 용 2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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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시 오오오오오오 위치 너무 바멸이야 위치 너무 바멸이야 근데 니달리는 바텀이야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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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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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참치마 참치마 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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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참아 무조건 참아 인내 인내야 인내야 오 이거 날라오나 날라오나 날라오면 짠 오 수운으로 오케이 수운 푼거 자체가 이득이에요 오케이 좋아 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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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오케 좋아 이거이거이거이거 위에 맞아와 원딜 맞어 원딜 맞어 원딜 맞았어 어 개쎄 GG 아 행복버튼 이거 행복버튼 희망고문당했어 사채업자들이 희망고문당했어 어 롤에는 행복버튼이 있어 미리 눌렀어야되는데 미리 눌러야지 미리 눌러야지 폭상사 할수있었는데 배패 나중가서 우리의 힘이 빠졌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졌다 맞아 체력만 있었다 우리의 체력이 부족했다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오히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또 하는거에요? 좀 아쉽지않나요?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마지막 아빠는 이기고 하고싶긴한데 이런 말하긴 좀 그런데 좀 아쉽지않나 포지션을 해보세요 여기서 정해봐 아이템이 자꾸 섞여 아 제가 탑으로가요? 제 생각엔 그게 맞아요 제가 미드가고 철수형님이 원딜가시고 이게 제일 나은거 같아요 약간 원딜이 든든하긴 해야 아 제가 원딜이요? 원딜이 든든하긴 해야 원딜을 믿을 원딜이 지금 철수형님밖에 안돼 아까 신지도 눈치있으면 들어와라 큐 돌려라 그럼 저 원딜이니까 철인도 인정입니까? 아 뭐든 인정이죠 아 혹시 우리가 큐를 한번 끊죠? 아 제가 라인은 못하겠어요 라인은 너무 못해 아 다 큐하면 꺼여 오케이 다 큐하면 꺼 아 방금 저격당할뻔였네 내가 해본거 중에 마지막판이니까 우리 잘하는거 해볼게요 네 아 기분좋게 헤어져야지 좋은 추억 저 마오카이 하겠습니다 마오카이 나 하오뽕 한때마다 큐 끊을거야 마오카이 별로인거야? 마오카이 이거 전판이 약간 뭐냐면 저희가 행복버튼을 누르려고 하니까 에이 맞어 상대가 약간씩 근데 좀 솔직히 좀 있었어 희망좀 했어 일부러 일부러 야 쟤네 나갈라그런다 시원하게 가가가가 딱 그거 느껴졌어 탑빵테는 좋다고? 어 탑빵테 나쁘냐 탑빵테 좋지 근데 칼챔하면은 터지면 감당 안되는거 아냐? 맞아 칼챔은 아예 공격적으로 찍어 눌러야돼 그럴생각으로 해야돼 그래 그래 뭐 배나지? 간다 처리인으로 가자 처리인 아트록스? 마오카이 아트록스한테 조금 힘듭니다 근데 마지막판인데 처리는 좀 분위기가 다같이 훈훈하다가 싸해질 수 있어 어? 자신감 있는거 아니였어요? 자기 스스로 이게 아냐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객기 부려본거야 이게 현실적으로 이겨야되니까 내 원딜 어떤 순위에서 한 15위정도 돼 원딜이 15개가 되요? 세트할 줄 아세요 세트? 아 맞네 근데 이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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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을 수 없지않나? 아 싸힐이네 그냥 미드야 미드 이제 미드 이즈할라다 바꿨어 미드 이즈 간다 칼대 칼 미드 미드 레넥이야? 네 미드 레넥이야 야 그러면은 진짜 앞라인 든든해서 그냥 프리딜 하는거 하면 되겠는데 까이사 기본공작을 한번씩 해야되나? 코고 코그모는 왜 원딜라인이 없니? 요새 코그모는 안쓰나? 아예? 나 평타기만 좋았는데 케틀 진 진 어때 진 말파네 말파라 저 점화 들겠습니다 안되겠다 케틀도 느낌있죠 케틀도 느낌있지 사실 베인이 좋긴해요 지금 베인은 내가 자신없는 저것 중 하나야 베인이 카이자 카운터인데 케틀도 좋아 안정적인 맛 오케이 막판인데 훈훈해야지 하하 아 야씨 스웨인 바텀 그 열받는데 바텀 스웨인이야? 베인 했으면 괴로웠을때 지옥이였을 것 같은데 아 정글누누야 좀 조심해야되네 와 탑은 꿀잼이겠다 말파 마오카이면 칼.. 칼인데 칼? 위로 견제가 돼요? 근데? 라인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마오카이 가자 마오카이요? 마오카이 그냥 QW로 하는데 버티는 거지 뭐 그냥 CS 먹는 건데? 나는 그냥 조용히 먹고 싶다 건질지 마라 마오카이 이거는 크라키 가야겠다 크라키 가야 되려고 나 형 혼자 있고 싶다 뭐 이런 느낌 근데 혼자 있게 냅두지 않아요 자 크라켄의 폭풍 밝히의 무대 고여포 싸이를 이길 수 있을까? 찢어야 되는데 힘든 거 아니야? 알파 근데 맘 먹고 누우면 찍긴 힘들걸? 그냥 주도권만 잡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탑 어 탑 싸이네 아 아니다 아니다 모른나 모른나 잔말파? 나 미드말파에 유성 들었네 헐스공 태틀 왜 이렇게 마오카이 상대는 유성 안들지 탑 싸이래 말파 아 아니다 꽁꽁 일단 크레인은 서포트이고 임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임베를 아 재밌잖아 편하잖아 우리 손해만 보는 거 같은데 임베 가면 한번 참을까? 네 아니 언제나 안 좋은 추억 밖에 없어 알겠습니다 사람이 경험이라는 게 1렉치네 마이너스 영험밖에 없어 이것도 1렙 쟤네가 좋겠네요 오케이 오오오오오오 쟤네가 온다 한 번 긁었어 네 맞았어 시야를 넓게 봐야 되는데 미드말파네 아 여기 무서워 불씨 돌아서 찍어야 되는데 펄스공 캐틀은 너무 약해 보이네 그 맞아 캐틀 펄스공은 막 딜 안박혀 레이저 쓰는 느낌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마오 마오 마오카이 마오 마오카이 아 나 이거 아 눈으로 너무 열받는데 이거 사일러스가 룰루빙 뺏을 수도 있고 어? 오케이 사일미드 나이스 어? 저쪽 바텀 레드부터 먹습니다 좋습니다 빛이 나아 그럼 숨어있을 수 있겠네 아니구나 레드부터 먹는데 시원하다 아, 진짜 좋고 1랩 찍자? 2랩 찍고 제가 들어가게 1랩 2랩 아, 좋고 2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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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랩 1랩 아하 저랑 돌아와요 못찾나? 못찾나 대포라인이라고 대포라인같은거 먼저 돌아와요 아, 이거 좋다 좋다 아, 근데 이거 타겠다 뭐 어차피 턴이 없다 뭐야 카이사 2킬 자강두천 자강두천 오케이 아웃이 들어왔고 쭉 밀어주시면 안돼요? 다 드세요 집에 갔다오셔야 될까? 라인을 유지하시고 집에 가시는거 어때요? 아 그래요? 그럴까요? 오케이 제가 적당히 유지만 시켜드릴게요 몇 개만 먹으면서 다 먹어요? 저 쟤 못 먹어요 아 라인이 안좋아서 인간들이 타락하자 음 안맞아 군부를 덕질할게 리신 브룬에서 하자 좋습니다 어 텔 안타시는구나 아니 아니 저 텔이 아니에요 저 텔 타요? 아 타 타셔도 괜찮았었는데 방금은 안타야지 아깝다 그쵸 그래요? 이미 오셨으니까요 한 번 더 그냥 찔러야겠다 일로와 뭘 말했지 이거? 아 타이사이 W만 딱 어 피만 빼놨으니까 그냥 CS 좀 드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싸 고마워 오실 수 있으면 와도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가려고 노력해볼게요 미드 미아 미드 미아 미드 미아 미드 미아 미드 미아 미드 미아에요 미드 탭 있어요 CS 챙기면 돼 여유있어 야미 멍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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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야미 네에 삼거리 와도 없어 야미 야미 눈치챈다 야미 이러면 알겠다 야미 나쁘진 않아요 한 번 라인 들이자 야미 눈눈 탑 눈눈 탑 아 이거 빨 수 있는 인식인가? 아 전멸이 없으시구나 오오오 나쁘지 않은데?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오 뭐야 미니한테 맞아 죽나? 피 한 번 채워보세요 어떻게 돼 아 까비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와 아 이거 먹을걸 서로 풀 쳐요 나 풀 70초야 어 나도 누나 없어요 누나 없네 그냥 아 없어요 아직은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그냥 전멸차가지고 이거 미드텔 조심 미드텔 미드텔 아직 있어요 이제는 좀 심상치 않다 우리 우리 용먹거든 리진이 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지금 아예 사람이 없을 시기이라서 마법이 남긴 것을 리스키 트리트리라 이러면 쟤네 빠져야지 이러면 이쪽거 아직 안나와가지고 완전 이득이거든요 이 타임용은 와 종이족 하 툭 파 오 바텀 지금 해보세요 파텀 지금 해보세요 좀 애매한데 아니 제가 가고있어요 제가 가고있어요 전멸은 찾을거에요 아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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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미드 정글 미드 적당히 하고 빠져요 쌓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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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아깝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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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풀을 보고 반응할거랬나 아 풀금을 반응해버리네 근데 네 얘는 예측 아닐까? 얻어울린거 같아 그냥 으악 타면서 누른거 같은데 아 너무 소녀학하다 네 이러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인간들은 왜 안가재 아 근데 여기 좋아요 탑스톨 CS 앞서고 미드 CS 앞서고 바텀은 받아 먹으면서 후반에 하면 돼 경치 손에 안받으면 돼 룬 온다 누누 위에 위에 있어요 위에 누누 카이란 3킬 마드 올거야 카이사 저 왔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와있거든요 잠깐 올라갔다 올게요 오케이 잠깐 살인 어 어 누누가 올거에요 누누가 올거에요 그럼 여기까지 오세요 네 거기까지 오세요 그 다음 맞고 말파군 맞고 트윈 여기 여기 빠지시면 될까요 빠질게요 빠질게요 싸인 올라가요 오케이 좋아요 잠깐만 붙는 중 붙는 중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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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수혜인이 안 보인다 수혜인 아까 여기까지 올라갔다 사라졌어 우리 쪽 와드 했었어 아직도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미드 밀고 이거 좀 봐주세요 쭉 밀어주세요 쭉 바로 밀어주세요 상대 바텀 안보여 오케이 바텀 밀어 그럼 전류만 스탑크 밀고 밀고 이거 붙어주세요 아래로 아래로 아 이거 아래로 아 아 이거 이거 봐줘야돼요 바로 맞았어야 되는데 라인 밀고 바로 올라오겠네 죽었어 아 바로 13미도 와주셔야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빠져야돼요 탑 위로 빠져야돼요 탑 위로 빠져야돼요 2대2가 아예 안되네 아 2대2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봤어야 되네 죄송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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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구도가 흠 저 녀석들 나 궁 있는데 가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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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미대에다가 전령풀려그런다 미대에 전령풀었어요 라인 밀고 치까??? 아 아 이거 전령망 어 아 아 이걸 음 까비 세다 아 너무, 너무 차이가 벌어졌다 음 누누 아래쪽 조심 내려가는 중 누누 눈이 굴렸어요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누누 리드 상대가 과했다 샷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돈 나이스 돈 이러면 우리꺼다 누누 온다 오케이 고고고 누누 위 탑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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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툭 빠지시면 될 것 같은데 쏠 수 있나 이거 애들 까붙는데 신흥같다 나이스 한 번 물리면 오오오오 뭐야 이거 뭐야 와 아니 이상해 와 와 아니 이상해 이건 인형 낭비 없어 진작 탑을 다 꼭 써야 돼 와 아니 진짜 내가 잘한게 아니야 이거 이거 네네 바텀 한번 볼게요 아냐아냐아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바텀에 아니 탑에다가 자원 투자를 한게 엄청난 스노블로 굴러오는데 이거 정면으로 오셔도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이거 그냥 이리로 갈게요 좋아좋아좋아 자연스러웠어 아이고 저거 못먹네 아이씨 아이씨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쌀 내려가는 중 쌀 내려가는 중 쌀 내려가는 중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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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는데 잘 피해보세요 아이고 났음 났음 궁씀 바텀에 오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빨리세요 빨리세요 룰눈 빨리고 나이스 나이스 이걸 봐주세요 이걸 봐주세요 이걸 봐주세요 이쪽을 봐요 이쪽을 봐요 오케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킬다이 죄송합니다 달달합니다 탑? 탑 어떡하지? 탑 탑이요? 제가 어차피 커버 갈거에요 네 그럼 오는 동안 이거 먹을게요 네네 쭈욱 와 근데 진짜 탑 너무 작았네 탑 캐리 중 병건이가 탑을 가진게 짓는데 진짜 아니 아니 저쪽이 내가 잘하는게 아니고 나중에 한번 봐봐 모든건 상대적이죠 이제 잘하는건 잘하는거 아이 그래도 강소연하고 믿어주심 믿어주심 나 감 나 감 내 저 아래로 아래로 오오 졌네 나도 봐주러 갈게요 우린 우왕 더블 케어 우왕 워왕 워왕 아 잡았다 잡은거 같은데? 와아 저는 상대가 잘했다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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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죄송합니다 투자해주셨는데 우리 바텀 너무 고통이야 아니야 CS 잘 받아먹고 있어 원래 원딜은 이러다가 후반에 킬 주서 먹는거야 아 너무 잘해주셔 항상 킬 완전 세긴하다 싸이 먼저 밀어야돼 밀어야돼 아하 퀴 날아봤으면 죽겠는데 다운다 이걸 갈게 아닌가 이거 눈은 안보이자 눈은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 한데라 이거 빠질까? 저는 그럼 빠른데 보러 갈게요 오케이 캠 좀 뽑고 사이드 내려간다 이거 다이브까지 볼려는데 아니다 다시 눈은 가고있어요 그쪽 이거 잡을만 하거든요 아 랩차가 많이 나긴 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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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세요 이거 봐주세요 정면 갈게 어여요요요요요 근데 이거는 잡을 수가 없는데 상대가 먼저 와 내가 가고는 있어 내가 먼저 가고 이거 아래로 봐야돼 근데 안돼 안돼 근데 안돼요 이거 미드라인 그런거 받아야돼요 어디갔지 와드 좀 충전하고 올게요 아 오케오케 나도 마나 없어서 나 이거 안갔는데 왜 이거갔지 생명의새만 가고 칭찬명님 내려와주세요 쭉 내려와 쭉 걸어서 내려와주세요 네 내려갈게요 근데 마나가 없어요 아 진짜요? 오면서 그럼 꿀려면 있을거거든요 열매를 하나 드시고 오세요 어?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있어요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어 카이다 다수어 깨다 카이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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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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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나이스 뒤에 틀 뒤에 틀 천천히 천천히 말파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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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살짝 3cm 짧아 아래로 여기로 싸먹으면 돼 여기로 싸먹으면 돼 여기로 나 위로 나 위로 궁만두고 있지 얘 풀 풀 오케이 그거 마무리 좀 해주세요 저 말파구 있었어 예 궁을 너무 일찍 써 저 형당한다 저 형당한다 저 형 용치고 저는 밑에 울령까지도 되겠는데 좋아요 무리하면 안좋아요 근데 저는 저는 탑으로 가요 네네네네 이거 같이 때려주세요 이거 살짝 당길게요 barrel 레넥 레넥 지금 전령해도 되지 않나 바로 레넥 이거 벗고 바로 레넥 눈 누울 수 있어 눈 누울 수 있어 이게 아래쪽에 강파가 있으니까 와아 아 깜짝이야 아 저거 괜찮은데 괜찮은데 근데 우리가 오히려 이홍이야 여기 스마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누우라 막을 수가 없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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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카이사 높은게 이득이에요 오히려 안 죽더라도 나 바텀? 내가 점화가 없는데? 스웨인고? 점화가 없는데? 안감 할만해요 약하지 않아요 다들? 카이사 카이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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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 난 바텀 조심 바텀 조심 웨이브가 없어 웨이브가 없어 웨이브가 있어야 뭘 할 수 있습니까? 트라켄 와 나 500원짜리네 죽으면 안되겠다 트라켄의 초깔 국내 없어도 웨이브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저 테리스 형 킥으로 가세요 내가 미드로 갈게 아 뭐야 뭐 오브젝터 없으니까 지금 딱히 무리할 것 같고 형이 미드 두세요 아 탑 탑 탑 탑 탑 봐줄 수 있는 사람 없나? 봐줄 수 있는 사람 없나?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아 마나가 없으시네 살만한데 빠지면서 하면은 저 가고 있거든요 저 가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보세요 1-2-1 평타 한 번 평타 한 번 아 평타가 있지 아 큰일 날 뻔했네 평타 한 번 칠꺼 한 탈 때 킬 주소 먹자 이거 싸일 올라오고 있어요 싸일 저 텔 있어요 네 용 2분 20초 말파 저도 볼게요 네 수행 올라온다 수행 올라온다 나이스 저쪽이 탱탐이 없어 좀 위로 붙을게요 네 네 카이사리드 카이사리드 라인 이런 싸이브 같은 거 해도 돼 네 미드 한 번 압박해도 되겠는데 이거 빼고 일단 헤드 빼고 오오오오오오 녹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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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오오오 탈탈탈 나 할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죽었다 버리고 이거 버리고 카이사 카이사 궁 썼어 앞에꺼 부터 때려야돼 어떡해 아 우리 단단해 나 죽네 나 잘못 물었어 궁을 저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와 안 죽었어 싸이리? 오오 하지만 더니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저만 빠져면 안 돼 다운 명 좋네 하하 내가 안 무밍 치다가 하하 괜찮아 괜찮아 지금 약간 서로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그래요 그럴 수 있어? 약간 약간 좀 피곤해 어 첫판때 그런 무빙이 좀 안 나오는데 조금 더 이러면은 안정적으로 한다는 느낌으로 조금 약간 더 한 발자국 뒤에 있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좀 좋을 거거든요 오케이 저 탭 아 이거 제압볼 준 건 안 좋은데 근데 어?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치감을 좀 빠르게 가야돼요 저희가 응 오케이 내가 템이 너무 안나와서 치감은 신경 쓸 겨를 누가 가야돼 그냥 아깨 다 가야 다 가야돼 웬만하면 저는 그거 가야돼요? 그 뚱뚱이 갑옷? 그 피 안 되는 거? 가가? 가가 안 가도 돼요 마오카이는 오히려 죽이면 안 가도 돼요 이거 용싸움 마오카이가 물어야 되는 대상은 카이사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앞라인을 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딜하고 저랑 같이 갈 거예요 일단 저는 뭐 쌌어요 오케이 나 지금 딜 하나도 안 남았어 천천히 천천히 시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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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라인 밀어놓고 라인 압박 주면서 시안 뚫어야 돼 이거 그냥 뚫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미드 밀어? 어 네 미드 한 라인 밀면 좋을 거 같아요 마오카이가 드리데면 되거든요 이거 이거 바텀 라인은 좀 그렇고 미드 라인을 밀고 아 죽었어 아 까비까비 이거 안 좋다 진영 안 좋다 딸 놓고 대립 빠져야돼 아 아 오오오 아 이거 갈렸다 위아래도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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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끊기면 안 됐는데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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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원딜차 너무 많이 나는데 괜찮아요 한 번만 잘 싸우면 되겠는데 그건 맞아 용은 죽이? 용은 죽이? 용은 죽이? 용은 죽이? 그래도 2대2야 나 오히려 이득이에요 쟤네가 바론 안 쳐서 이득이야 오케이 지금 바론을 칠 수 있나 우리가 혹시? 이거 봐도 돼? 네 들어갈게요 이거 바텀 라인은 일단 스웨이가 되겠다 되겠다 이거 바텀 라인 둘 거기서 빠르게 하는게 좋 오케이 나이스 이거 바텀 라인에서 두 명 붙을 거임 이렇게라도 어지 죽어버려 크게 돌아요? 굴로 먹었나 보네 크게 크게 될 거 같은데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누누 돌고 있어 그거 누누 돌고 있어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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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 네 빠지죠 네 누누는 지금 피가 빨리 차가지고 미드 밀고 있어요 미드 밀었어? 나이스 상대 탑 밀고 있고 내가 탑으로 가야되는데 미드 한 번 더 안 되잖아 어? 이거 이거 이거? 빠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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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어? 아 나이스 아 좋아어 누누 굳는다 누누 굳는다 빠질 거야 빠질 거야 이거 한 번 해볼까요? 아 안 죽이네 저도요 해야 돼 해야 돼 제가 탑으로 갈게요 제약기 달달해 제가 말파 한 명 예 말파 마오카이가 보러 가고 집중 갈게요 네 스윙 안되겠다 조금 더 오면 조금 더 오면 안 오네 얘가 그럼 나도 지금 처정리대검 하나 갈게 레드들 저희 둘만 가면 돼요 사실 탱크 딴딴이들 잡는 거여갖고 어차피 딴딴이들이 우릴 때리러 오는 거라 아 이 누누 미쳤나봐 여기 누누 다 빼먹네 아 근데 빼먹는데 집중하고 자기 건 안 먹던데 레드는 있어 레드 드시면 돼요 레드 드시면 돼요 레드까지 먹을라해 근데 지금 우리가 멀어서 줘야 될 것 같아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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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봐도 돼요 저도 감입니다 오 이거 이거 잡으면 돼 죽이면 돼 저도 감 이거 죽이면 쌈 쌈 쌈 레렉터 텔 있어요? 아 없네 아 저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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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중 올라가는 중 붙고 있는 그대로 그냥 에 어이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바론 해도 되겠는데? 바론도 해도 돼? 응 해도 되겠는데? 바론은 하는 게 아니라 바론에서 싸워야 돼 어 이거 상대 말파 아직 갔던 물 오면은 돌아가지고 상대 오면 그냥 마모카이 궁 하면서 그냥 다 싸우죠 네 마모카이 그냥 어 이거 안 뺀다 안 뺀다 말파 안 뺐 말파 안 뺐 오면 죽이면 돼요 다가오면 오늘부터 때려 죽여야 돼요 안 뺀다 오케이 제가 말파 안 오는 듯 지금 죽여요 죽이면 죽여 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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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가 싸워야 돼 어 거기 왜 왜 거기 왜 지는 거야 잠깐만 칼사가 너무 센 칼사도 어떻게 되고 그거를 오케이 좀 갈렸다 바론을 까지 쳐가지고 아 이게 같이 갔어야 되는데 저랑 아 제가 가면 안 돼요? 약간 왼쪽으로 다 같이 갔어야 되는데 두 명만 가고 나머지가 안 가가지고 나머지가 약간 아 원디를 지켜야 되다 보니까 먹었으니까 일단 뭐가 쓸데없어? 그게 아아 아아 센타킬 하 나 가가 가야겠다 카이사가 너무 아프다 반타 반타이기면 돼 저 텔 있어요 딱 눈으로 물고 시작하긴 했는데 딱 눈으로 물고 시작하긴 했는데 뒤에서 텐이 우리 쪽을 물어가지고 말파랑 여기서 어떻게 우린 할 수가 없었어 오케이 오케이 용 45초에요 네 시야 한번 먹죠 시야 다먹는다 이거 나 파랑와도 있어 이거 마오카이 미리 안 오면 이거 안 되는데 미리 가 있을까요? 그러면? 네 내려올게요 어어 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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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이거 멀어요 멀어요 빠지세요 빠지세요 오케이 뒤에 눈을 보는 걸로 눈 봐야되는데 이거 이거 아래 보세요 아래 보세요 하나씩 잘라야 해 하나씩 어 누누누누누누 눈우오누 위에 뭐야 나 왜 이렇게 아파? 카이사 엄청 아파 지금 카이사 저거 빠졌어요 카이사 조냑 빠졌어요 조냐 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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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어야 돼 와 들어간다고? 헉 너무 쎄 아깝다 아 나 궁 쓰고 델탔어 아이 그럴 수 있어 오히려 체력의 한계다 아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피포맥도가 너무 많이 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힘들어 1차로 힘을 빼고 왔기 때문에 뒤풀이가 좀 길었다 탱커 대항 뭐 이런 거 다 있네 까비 까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늦은 시간까지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픈한 적 있네요 철수형 고생 많으셨어요 미안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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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셔서 저거 저거 투표 드렸습니다 저도 투표 드려야겠네요 랜디에게 한 표 아 랜디라니 무슨 말이에요 탁팀 잘했다고 너무 기고만장한거 아니에요? 전장도 잘했네 예 아 랜디 랜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 백여개나 던질줄 오늘 오늘 한번 등판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거에요? 퀄리티 스타트를 어깨는 쓸수록 강해지나봐요 김창민님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아닙니다 니가 니가 원딜 갔을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원딜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음 아 그니까 저는 그 좀 밀려난듯이 간게 있지만 종수씨는 자신있다고 가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스윙이 세더라구요 네 스윙이 그 스윙이 충정이지 제가 좀 그려집니다 상황이 스윙 끝자락에 맞았죠 끝자락? 끝자락? 네 그냥 맞으셨나요? 그냥? 하하하하 그냥 맞았어 아 이거 이기고 가야되는데 어 아 그러면은 진짜로? 아쉬우시면 칼바람 하하 아니래요 아니래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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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번 더하면 서로 안 볼 수도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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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종수 종수 싸이 영상 받는다 더하면 그만해 하하하하 무슨 말이야 종수 상 받는 건 안되지 오늘은 병건이 말에 별만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종수 명전행 여기서 더 던집니다 오늘만 참는다 이 병건이 예 알겠습니다 오늘만 참아 자 들어가시고 오늘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T9 배돌아줄 때 아 저도 다들 적으로 한 번씩 뵙겠습니다 적으로 한 번씩 아하하하 탐색전이네 탐색전 생각해보니까 적으로다가 네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가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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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디종스 그만해 빨리 나가버래 폭투 싸이 영상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